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페데리코 아사트 장편소설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3, 17장입니다. 로라의 거실은 난장판이었다.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한 것이 분명했다. 마커스는 파일과 신문 스크랩, 반쯤 마시다만 커피가 든 컵 등이 카펫 위 아무데나 놓여있는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로라가 재미있다는 듯 깔깔 웃었다. 말했잖아요. 월터가 자기 아빠랑 있다고. 월터가 아빠랑 있을 땐 그녀는 팔을 들어 방 전체를 빙 둘러 가리켰다. 다 좋은데 왜 바닥에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어릴 적 습관이에요. 언니랑 방을 같이 썼거든요. 책상이 한 개뿐이었는데 언니가 공부한다고 책상을 차지해서 난 바닥에서 공부했어요.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대학 때도 이렇게 바닥에서 생활했어요. 로라는 서류를 주섬주섬 챙겨 쌓아서 거실 테이블로 가져갔다. 정말이지 이 사건에 집착하고 있군. 커피 마실래요? 응. 몇 분 후 그들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도넛을 먹고 있었다. 로라는 뭔가를 골똘히 생각했다. 로라, 그 환자가 블레인을 살해했다는 환상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설명 좀 해줘. 당신한테 들은 것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부분이야. 음. 블레인의 집에서 그 스티커를 보기 전에는 블레인을 살해했다는 테드의 환상이 현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걸로 확신했었어요. 그 사건에 대한 신문 스크랩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봐요. 전부 테드가 입원하기 전에 나온 기사들이에요. 논리적으로는 테드의 마음이 뉴스에 나온 사건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추론할 수 있겠죠. 테드는 자신이 일종의 자살 클럽에 가입했다고 생각했어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조직이죠. 그 조직의 제안으로 자신이 회원이 됐다고 생각했고요. 그 조직원들의 목표는 자신의 자살을 살인사건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완화시키는 거였어요. 각 조직원이 명단에 나온 다음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 조직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당한 죽음에 대해 복수부터 해야 하고요. 일종의 가입비라고 할 수 있겠죠? 마커스가 코를 찡그렸다. 꽤 복잡하군. 하지만 대단히 흥미로운데. 그러니까요. 제 일주기하고 실제로 일어난 일을 연결시키는 특징적인 요소가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자살이에요. 난 테드가 어느 시점에선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확신해요. 심지어 실제로 시도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의 슬픔이에요. 그가 그 점을 자꾸만 강조했어요. 자신의 자살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생각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세 번째 요소는 이게 가장 헷갈리는 건데 테드가 블레인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지금 들어맞지 않는 대목이 바로 그 부분이고요. 안 그래도 말하려던 참인데 그 조직에서 나온 남자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린치요? 어. 린치가 자살을 살인사건으로 위장하라고 제안했다면 모든 게 말이 되는 건데 왜 테드에게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를 했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테드가 제 1주기에 있을 때 말한 대로 정말로 블레인의 집에 갔었고 거기 숨었던 걸 알게 됐잖아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거기 갔던 건 분명해요. 당신 말을 들어보면 이 두 개의 주기는 그가 입원하기 전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들을 변형한 형태인 것 같아. 바로 그거예요. 각각의 사건은 다 현실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가 블레인의 집을 방문한 것도 그렇고 그건 사실이라는 걸 이미 알게 됐고요. 테드가 정말로 블레인을 죽이려고 찾아갔던 건 아닐까? 복수하기 위해서. 테드가 당신에게 말했던 것처럼 블레인의 집에 숨어서 기다렸지만 끝내 죽일 수는 없었던 건 아닐까? 로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들은 남 커피를 마저 마셨다. 아, 그건 좀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바뀌게 되니까. 로라가 코끝을 긁으면서 말했다. 어쩌면 그 스티커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지 몰라. 테드가 언젠가 오래전에 그걸 봤고 그 이미지가 그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각인돼 있었던 건지도 모르지. 그 집의 옛날 주인에 대해서는 뭐 아는 거 없어? 아까 부동산 중개인한테 물어볼 걸 그랬어요. 음, 지금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겠지만 아까 그렇게 하고 나와서 도와줄 것 같지가 않네요. 하지만 대답은 바로 우리 코앞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커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로라가 천장을 노려보았다. 지금까지 상담 때 테드가 말한 모든 얘기를 문서로 작성해서 편집하고 있어요. 내가 매번 다른 방향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으면 일종의 퍼즐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제 일주기에 대한 부분을 막 끝냈는데 읽어볼래요? 어, 물론이지. 지금 당신한텐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지도 몰라. 로라는 흥미롭다는 듯이 글을 보았다. 왜? 그녀는 알뜻말뜻한 표정으로 계속 글을 보았다. 왜? 그가 또 물었다. 입술에 도넛 조각이라도 묻었어? 그가 손등으로 입을 닦았다. 아니요. 로라가 부드럽게 그의 손을 밀어냈다. 당신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요. 하, 다행이군. 마커스가 조금 더 다가왔다. 이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목소리를 약간 낮췄다. 내일 더 얘기하기로 하고 이쯤 해두지. 내일이 되면 상황이 좀 더 분명하게 보일지도 몰라. 사실은 보기보다 단순한 일일 수도 있어. 아내가 그 친구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테드가 알아차리고 자제력을 잃었던 거지. 아, 그 친구는 좀 어때? 린치는 아직 혼수상태예요. 예후가 썩 좋진 않아요. 테드도 알아? 아뇨. 아직도 웬델이 그랬다고 믿고 있어요. 하, 웬델이라. 마커스가 미소를 지었다. 재미있군. 웃지 말아요. 로라가 짐짓 화내는 척하며 그를 나무랐다. 테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돼서 죽겠는데. 그게 우리가 열어야 할 마지막 문이에요. 가장 위험한 문이기도 하고. 테드를 당신 병동으로 다시 데리고 갈 계획이야? 음, 당분간은 아니에요.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후퇴하고 싶지 않아요. 게다가 도슨을 포함해서 여기 환자들 몇 명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마커스가 헉 소리를 내며 얼굴을 찌푸렸다. 하, 굉장한 룸메이트를 두었군. 마커스? 응? 당신이 와서 기뻐요. 정말로. 로라의 손이 그의 손 위에 놓였다. 마커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며 그 손을 바라보았다. 그가 그녀에게 몸을 기울이고 그녀와 키스할 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은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로라가 전화를 받으러 뛰어갔고 돌아왔을 땐 표정이 바뀌어 있었다. 그녀가 전 남편과 통화만 해도 금세 기분이 안 좋아진다는 걸 마커스는 잘 알고 있었다. 누가 전화했는지 굳이 말해줄 필요도 없었다. 월터가 곧 이리로 온대요.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못마땅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커스가 일어섰다. 그 말이 이제 가달라는 말처럼 들렸다. 로라가 혼잣말처럼 말을 이었다. 아빠라면서 아들하고 단 하루도 시간을 못 보내나? 내가 부탁까지 해야 하느냐고요. 오늘도 데리고 가서 놀기로 했고 오후에는 사촌들하고 만나서 공원에서 놀 거라고 했으면 놀아야지. 이제 와서 직장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니. 일요일에 말이에요. 진정해, 로라.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봤자 하루예요. 자기 아들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요? 마커스는 자기가 남아서 월터와 뭐라도 같이 해줄까 제안하려다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그만두었다. 그는 로라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우스갯소리로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고도 해봤다. 심지어 테드 얘기를 다시 해보려고도 했지만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다. 가끔은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런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기가 월터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내가 열받는다는 걸 알거든요. 아주 잘 알죠. 나한테 전화해서 예상치 못했던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는 걸 즐기는 것 같아요. 개자식! 월터는 지적이고 예민하고 다소 숫기가 없는 아이였다. 주말이면 로라는 월터를 위해 거품 목욕을 준비해주고 좋아하는 장난감을 욕조 속에 넣어주며 욕조 옆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월터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몇 년 전엔 고무오리 인형이었는데 그 다음엔 전함, 우주선, 트랜스포머로 바뀌었다. 몇 개월 전에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제 엄마가 옆에 있으면 벌거벗을 수 없다고 수영복이라도 입겠다고 말했다. 로라도 똑같이 심각한 표정에 엄숙한 어조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녀가 월터의 머리에 샴푸를 바르고 거품이 아들의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면서 마사지하는 동안 월터는 그날 아빠와 무엇을 했는지 신나게 자랑했다. 얘기를 들으면 스코시한 모든 일은 곧 힘센 영웅의 행동이었다. 월터는 아빠가 항상 급한 일이 생겨 회사에 가야 해서 슬펐다고 말했다. 로라는 입을 꽉 다물고 아들의 얘기를 들었다. 월터가 감탄한 어조로 아빠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으면 가슴 뭉클하면서도 슬펐다. 월터는 아빠가 얼마나 자주 자기를 실망시켰는지 계획을 취소했는지 학예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약속을 어겼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월터는 항상 이해했다. 로라는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스콧과 몇 번 부딪힌 적이 있는데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스콧은 월터가 항상 자기를 이해해 주었다는 사실을 비장의 무기처럼 휘둘렀다. 월터는 다 이해하는데 당신이 왜 그래? 로라는 일곱살배기 아들이 아버지를 우상처럼 여기고 어리석은 변명을 다 받아준다고 해서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한 얼간이처럼 행동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길은 그동안 그들이 여러 번 걸었던 길이었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스콧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퉁명스럽게 말했다. 심리학 어쩌고 하는 개소리는 집어쳐. 개는 똑똑해. 상황이 어떤지 다 이해한다고. 이런 대화가 끝나갈 때쯤이면 로라는 항상 같은 생각을 했다. 내가 미쳤지. 저런 인간이랑 결혼하다니. 다음번엔 오토바이 타는 반항한텐 빠지지 말자. 어, 하지만 다음번은 없을 거야. 엄마, 물이 차가워져. 어, 그럼 나와야겠다. 월터가 개수구 마개를 뺐고 둘은 거품이 있는 물이 빙글빙글 돌며 개수구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로라는 샤워기를 틀어서 아들이 몸을 헹구게 했다. 그런 다음 수건으로 아들의 몸을 감싸고 머리를 말린 후 아들을 끌어안았다. 엄마는 월터가 아주 자랑스러워. 왜? 네 아빠 같은 아빠한테도 불평하지 않아서. 하지만 이것은 생각일 뿐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음, 전부 다 자랑스러워. 한 시간 후 월터는 잠이 들었다. 로라가 로빈 쿡 소설에 빠져들려는 참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10시가 넘었다. 로라는 부엌 식탁으로 뛰어가서 즉시 전화를 받았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시병동 당직 간호사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하길 환자 한 명이 통화하고 싶어 하는데 환자 기록을 보니 그래요, 그래요, 바꿔줘요. 로라, 테드가 중얼거렸다. 다들 죽었죠? 그렇죠. 홀리, 신디, 나딘 모두 죽었어요. 테드, 어떻게 된 거예요? 기억이 떠올랐어요. 방에 있는데 진실이 내 머리를 치더군요. 그렇게 모든 걸 이해했죠. 모두 죽었다는 걸. 당신 부인과 딸들은 죽지 않았어요. 로라가 그를 안심시켰다. 듣고 있어요, 테드? 이런 일로 내가 거짓말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 다들 잘 있어요. 몇 초간 침묵 테드? 가족을 만나게 해줘요. 내일 얘기할까요? 아니, 꼭 봐야겠어요. 테드, 그럼 이렇게 할게요. 내일 일어나자마자 홀리와 통화할게요. 당신이 나아졌다고 아내와 딸들을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할게요. 그러고 나서 홀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죠. 또 침묵.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로라는 와인을 한 잔 마신 걸 후회했다. 술이 들어간 데다 너무 피곤하기도 해서 이 상황에 바라던 만큼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다. 홀리는 당신이 딸들을 만나기 전에 완벽하게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어, 지금껏 내가 보여준 동영상들 기억나요? 네. 당신은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강해져야 해요. 상황을 홀리한테 설명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볼게요. 당신이 딸들을 만나는 게 좋겠다고 설득도 해볼게요. 물론 가족들도 당신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낳는 것이 그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이해하죠? 대답이 나오지 않자 로라가 대답을 강요했다. 이해하죠, 테드? 집으로 전화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갑자기 다들 죽었다는 색. 괜찮아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일 홀리와 통화하고 나서 대답을 들어보고 의논하죠. 어때요? 고마워요, 로라. 그들은 전화를 끊었다. 로라는 한동안 부엌에서 생각에 잠겼다. 이런 순간이 조만간 오리라는 걸 전부터 알고 있었다. 테라스 문은 거기 있었지만 분홍색 성은 그때 있던 자리에 있지 않았다. 이젠 어느 정도 익숙해진 거대한 바닷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다. 그릴 옆에 있던 체스 상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테드는 지난번 꿈에서 홀리가 로저와 함께 바닷물에서 나와 체스 상자를 집어들고 환한 표정으로 그를 본 후 바다로 돌아간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지금 테드는 지난번에 그랬던 것처럼 유리로 된 테라스 문을 향해 서서 문을 열려고 팔을 뻗었다. 꿈의 변덕 때문에 거실이라는 제한구역을 넘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어서 그는 별 기대 없이 문을 밀었다. 그런데 문이 쉽게 열렸다. 현관 등의 동작 감지기가 켜지자 테드가 동작을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았다. 바다는 잔잔했고 파도가 없었으며 산들바람에서 소금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감지할 수 있는 유일한 냄새는 습한 삼림지대의 냄새뿐이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갑자기 들리는 목소리에 테드는 깜짝 놀랐다. 오른쪽을 돌아보았다. 테라스가 그쪽으로 꽤 멀리까지 뻗어있었다. 흰 실험복을 입은 로저가 접이식 해변 의자에 앉아서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뭐가? 테드가 물었다. 간호사가 고개를 돌려 바다를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은 밤과 어우러져 어두운 가면이 되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뭐가 이해가 안 되냐니까? 테드가 다시 물었다. 로저는 대답 대신 팔을 들어 천천히 호를 그리며 광활한 바다를 가리켰다.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무슨 뜻이지? 현관등이 꺼졌다. 테드가 전등을 다시 켜려고 팔을 흔드는 순간 바다에 떠있는 작은 회색 반점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거대한 배라고 생각했는데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니 뭔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배도 바다 위에 떠있는 그 무엇도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쪽 호반이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번에는 파도도 바닷바람도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둘러보니 긴 테라스도 사실은 부두였다. 물론 전에 본 적이 있는 부두였다. 그는 웬델의 집에 있었다. 부두 끝으로 걸어가서 내려다보았다. 거기 배가 묶여있었다. 예전에 웬델이 앉아있던 그 배였다. 지난번엔 파도가 잔디밭까지 밀려오는 걸 보았었다. 분명히 그랬다. 지난번엔 내가... 그가 로저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로저는 거기에 없었다. 빈 의자만 남아있었다. 테드는 천천히 그 의자로 다가가서 웬델의 초현대적인 저택을 처음으로 돌아보았다. 테드는 자기 집 거실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남자의 집으로 자신을 이동시킨 책임이 있는 테라스 문을 바라보았다. 해변 의자에 다가가자 그 위에 뭔가가 놓여있었다. 처음엔 간호사의 실험복이라고 로저가 다른 곳으로 순간이동을 하면서 남겨놓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험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홀리의 빨간색 비키니였다. 테드는 무릎을 꿇고 앉아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의 전처가 조금 전에 벗어서 거기다 놔둔 것처럼. 비키니가 젖어있었다. 전처. 그는 심장이 힘차게 고동치는 걸 느끼면서 호수에서 그녀를 찾아보았다. 그는 벌거벗은 채 수영하는 그녀를 상상했다. 그러나 홀리는 거기 없었다. 비키니만이 있었다. 테드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비키니를 마구 공처럼 뭉쳤다. 그것을 얼굴 앞에 들고 그 안에 코를 묻은 후 아내의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전처.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는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서 나무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소리와 귀뚜라미 우는 소리를 즐기고 있었다. 이 숲은 왠지 익숙하고 편안했다. 잠시 후 그는 일어서서 나무로 된 산책로의 끝까지 갔고 부드럽게 경사져 내려가는 마당을 걸어내려가 호반으로 향했다. 그는 집 주위를 돌아갔다. 앞쪽에 검은색 람보르기니가 잠자는 커다란 야수처럼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그때 그 집 창 안에서 움직임을 보았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림자가 휙 지나가는 모습이 그의 눈에 띄었다. 어쩌면 로저가 아직 안 가고 있을... 간호사와 맞닥뜨리고 싶은 건지 확신은 없었지만 그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손잡이를 돌리자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보았다. 집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테드가 인도산 카펫 한가운데에 서서 브라우닝으로 그의 머리를 겨누고 있었다. 한순간 그들은 서로의 눈을 노려보았다. 그들 중 한 명이 놀라서 헉소리를 내뱉는 순간 총이 발사되었고 총알이 테드의 이마 정중앙을 뚫고 들어갔다. 그는 카펫 위로 푹 쓰러졌다. 흥미롭게도 총알의 충격이 그를 쓰러뜨렸는데도 이마가 약간 따갑기만 했다. 이마를 만지려고 했을 때 그는 두 팔이 흐느적거리는 촉수로 변했음을 알아차렸다. 흐르는 피 때문에 오른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다른 테드가 거실을 서성이는 모습은 볼 수 있었다. 그의 가슴 깨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다른 테드가 그 모습을 보고 그의 몸 위로 허리를 굽히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찾아 꺼냈다. 한순간 화면이 보였는데 그 속에 홀리의 얼굴이 있었다. 다른 테드가 갑자기 그를 보았다. 홀리가 누구야? 이것 때문에 내 계획을 망치는 건 아니겠지, 웬들. 그는 공처럼 말아진 축축한 홀리의 비키니를 느꼈다. 그는 그것을 꽉 주려고 애썼다. 마치 그렇게 하면 현실을, 기억을 붙잡을 수 있다는 듯이. 그러나 그의 손가락이 반응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른 테드는 눈에 띄게 불안하고 흥분한 표정이었다. 그는 휴대전화에 뜬 문자 메시지를 읽더니 안색이 변했다. 우리 거의 다 왔어. 오늘 낚시는 이제 그만 끝내시지? 밖에서 친숙한 엔진 소리가 미니밤에 도착을 알렸다. 다른 테드가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빌어먹을! 몇 초 후 자동차 소리가 완전히 멈췄다. 카펫 위에 쓰러진 테드는 눈을 최대한 크게 떴지만 자기가 들어온 현관문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다른 테드가 거실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달려가 쪽문으로 빠져나가는 건 보았다. 이제 현관문 반대쪽에서 신디와 나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아이들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았다. 아빠가 이마에 총알이 박힌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문에 붙어있는 종이 뭐야? 신디가 물었다. 메모야? 나딘이 대답했다. 엄마 이름이 있네. 여기. 테드는 머리에 총알이 박힌 채 바닥에 쓰러져 누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고 있었다. 뭐라고 써있어, 엄마? 우리도 알고 싶어. 침묵 왜 울어, 엄마? 테드는 늘 앉는 벤치에 앉아있었다. 아침 식사를 일찍 마치고 혼자 나와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이크가 따라 나와 테드에게 다가왔다. 그는 테드의 기분이 좋지 않은 걸 알아차렸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벤치인데 같이 앉게 생겼군. 마이크는 책을 갖고 있었다. 테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농구 코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인생이 초콜릿처럼 달콤하다고 말할 얼굴은 아니네. 마이크가 테드 옆에 앉으면서 말했다. 말할 기분 아니야? 그는 책을 펴고 읽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무릎을 톡톡 치는 손길을 느꼈다. 마이크가 테드의 눈길을 따라 라벤더 정원 문 쪽을 돌아보니 로저가 거기 서서 오라고 손짓하고 있었다. 뭐야? 마이크는 룸메이트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안 보여? 누가? 저기 아무도 없는데 테드. 마이크가 농담을 했다. 그러나 테드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는 지금은 농담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다. 물론 보이지. 왜 안 보여? 당신 의사와 항상 같이 다니는 비병동 남자 간호사잖아. 로저 어쩌구. 테드는 기운을 되찾았다. 괜찮아, 친구. 응, 괜찮아. 나중에 봐. 테드는 로저에게로 걸어갔다. 어젯밤 꿈 때문에 마음이 심란했다. 꿈 속에서 로저가 했던 말이 메아리 쳤다.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로라가 평가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테드는 고개를 숙이고 발을 질질 끌면서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가족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남자를 기대했는데 오늘의 테드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다. 로저가 손짓으로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정말 이거 필요 없겠어요? 로저가 쇠사슬을 들어보였다. 로라가 고개를 가로주었다. 이젠 그런 거 없이 시작할 때가 됐다고 결정한 터였다. 남아 있을까요? 로저가 제안했다.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간호사는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방을 나갔다. 테드는 늘 앉는 의자에 앉았다. 테드, 나 좀 봐요. 나중에 얘기할까요? 아니, 아니.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오늘은 꼭 당신과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난 지금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니까. 오늘 약 먹었어요? 물론이죠. 당신 친구들이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줄 알아요? 그가 농담쪼로 말했다. 로라가 미소 지었다. 아, 진정제를 주었나 싶어서요.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진정제는 안 받았어요. 당신이 홀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홀리라는 이름이 나오자 테드의 얼굴에 희망을 담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연락이 됐나요? 네, 홀리가 당신한테 꼭 전해달랬어요. 자기는 딸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걸 막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당신이 애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애들도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요. 신디와 나딘도 아버지를 무척 보고 싶어 하는데 당신이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서 잠시 못 만나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대요. 음, 어제 당신이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난 그냥 다들 잘 있는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며칠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장족의 발전을 했으니까요. 근데 왜 생각이 바뀐 거죠, 테드? 어젯밤에도 같은 꿈을 꿨어요. 내 집 뒤쪽 테라스가 나오는 꿈.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테라스로 나가 바다로 향했는데 그게 바다가 아니더라고요. 호수였어요. 로라가 휴대용 녹음기를 찾아 핸드백을 뒤졌다. 지금까지 테드가 꿈속에서 자기 집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녀는 흥분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놓고 테드에게 꿈에 대해 가능한 한 상세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테드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꿈에서 깬 뒤에도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방금 본 영화처럼 매우 생생하게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그가 빼놓고 말하지 않은 것 하나는 전체 맥락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 그에게는 특히 고통스러워서 말하지 않고 넘어간 것 해변 의자에서 홀리의 축축한 비키니를 발견한 사실이었다. 그가 얘기를 끝내자 로라는 녹음기를 끄고 핸드백에 도로 넣었다. 그러고는 수첩을 집어들고 몇 가지 메모를 했다. 로라 그동안 홀리를 만나보고 닥터 카마이클도 만나보고 나와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봤을 텐데 웬델은 찾을 수 있었나요? 로라가 깜짝 놀라 침을 꿀꺽 삼켰다. 테드 어젯밤에 꾼 꿈이 당신이 진실을 볼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테드 당신이 웬델이에요. 21장 로라는 웬델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 테드가 자신을 투사해 만든 가상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홀리는 그 호숫과 저택이 자기들의 별장이고 거의 매 주말을 그곳에서 보냈지만 결혼 생활이 삐걱거리기 시작한 후로 최근에는 주로 테드 혼자 그 별장을 찾곤 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테드였고 검은색 람보르기니를 소유하고 자식처럼 애지중지한 사람도 테드였으며 상담 때 자주 묘사한 디즈니 공주의 성을 조립한 사람도 테드였다. 대학 때 린치를 만난 사람 역시 테드 자신이었다. 대학 다닐 때와 졸업 후에도 한동안 가까운 사이였다. 그 후로는 관계가 점점 더 소원해졌지만 연락이 완전히 끊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홀리는 로라에게 자기가 린치와 만나기 시작한 건 테드와의 결혼 생활이 이미 파경에 이르렀고 이젠 끝낼 때가 됐다고 서로 합의한 후였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아직까지 이혼하지 않은 것은 딸들에게 알릴만한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홀리와 린치는 매우 조심했지만 딱 한 번 실수한 적이 있었다. 식당에서 저녁을 먹다가 카메라에 잡혔을 때였다. 그들은 몰래 숨어서 만나는 건 말고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하룻밤 데이트를 즐기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은 15km 이상 떨어진 비벌리로 각자 차를 타고 가서 만나기로 했다. 완벽한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던 탓에 창가 자리에 앉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농담을 하곤 했다고 홀리가 후회하며 로라에게 말했다. 홀리도 린치도 보스턴에서부터 자신들을 미행해온 사립탐정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홀리는 자기가 테드를 포기하기 훨씬 전부터 테드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홀리와 함께 있을 때 테드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흡사 은둔자 같았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는 더 심해져서 그녀와 거리를 두고 자신의 감정을 아예 드러내지 않기 시작했다. 테드는 가능한 한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아내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갈수록 분명하게 보였다. 부부 관계도 점점 더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가 먼저 섹스를 요구하는 일이 사라졌고 몇 달 동안은 그녀가 나서서 이끌어야 했다. 그녀는 파닥거리며 꺼져가는 모닥불에 기적의 장작을 던져넣으면 다시 활활 불이 붙듯 그의 시들어가는 욕망도 되살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기계적인 관계라도 갖기 위해 구걸하다시피 하는 상황에 그녀는 모욕감을 느꼈다. 홀리는 자신을 속이려고 노력했고 일이 너무 많다거나 딸들이 아직 잠들지 않았다는 등 부부관계를 피하려고 내놓는 테드의 변명을 믿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이 결국 찾아왔고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남편은 그녀를 원하지 않았다. 진실을 가리고 있던 눈가리개가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테드는 가장 중요한 고객들, 기업 대표로서 자신이 직접 만나야 하는 고객들을 만나러 한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한 달에 두 번도 출장을 갔다. 이 고객들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고객들이라 투자 상황에 대해서 직접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사흘, 어떤 때는 일주일씩 출장을 갔고 딸들에게 줄 선물을 들고 한결 좋아진 기분으로 돌아와서 행복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출장에서 돌아온 후 한두 번은 성욕이 다시 생겨나 아내와 잠자리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상황은 너무 빨리 평소로 돌아가곤 했다. 그는 다시 비사교적이고 변덕이 심한 사람이 되었고, 기회만 생기면 호수로 달려가 낚시를 하곤 했다. 홀리는 남편에게 여자가 있는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여자가 있는지 어떤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확실히 알았던 것은 남편은 집에서 멀리 있을 때 제일 행복하다는 사실이었다. 홀리는 남편의 출장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존심을 꺾고 남편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테드의 비서와 사업 파트너와 통화해서 모든 걸 확인했다. 테드는 모든 것을 매우 꼼꼼하게 계획했거나 아니면 외도를 하지 않는 거였다. 물론 아무리 출장이라고 해도 일주일이나 무엇을 하겠는가. 테드는 출장 가서 시간 날 땐 낚시를 한다고 했고, 그래서 홀리는 덴버의 낚시동호회에 문의해서 그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테드가 아내를 속이고 외도를 하고 있었다면 몇 주 후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식당 창가 자리에 애인과 함께 앉아있던 그녀보다는 훨씬 더 용의주도했을 것이다. 결국 홀리가 패배를 인정했다. 궁극적으로 볼 때 테드가 외도를 하든 하지 않았든 중요하지 않았다. 이젠 다른 문제가 생겼다. 남편에게 정남이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몇 주가 지나자 그녀는 남편의 무관심을 환영하기 시작했고 유도하기까지 했다. 차라리 다른 여자가 있기를 바라게 되었다. 그러면 모든 일이 훨씬 더 쉬워질 테니까. 어느 날 저스틴 린치가 그들의 집을 방문했다. 테드와 딸들은 마침 집에 없었다. 홀리는 평소 저스틴과 잘 어울렸기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였다. 그들은 와인 한 잔을 나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고 단 두 시간 만에 홀리는 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모든 것을. 저스틴은 테드와 홀리의 결혼 생활에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지 몰랐다고 했다. 하물며 테드에게 애인이 있는지 어떤지는 더더욱 알지 못한다고도 했다. 자기 친구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테드가 굉장히 내성적이잖아요. 저스틴이 변명하듯 말했다. 그러나 저스틴과 홀리는 서로 끌리는 게 분명했고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상황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자 홀리는 테드에게 이혼이 최선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테드는 처음부터 동의했다. 테드가 끔찍한 두통을 겪기 시작했고 몸 여기저기에서 적신호를 보낼 무렵이었다. 홀리와 저스틴은 친구 사이로 계속 만났지만 날이 갈수록 서로에 대한 호감이 커져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서로에 대해 알면 알수록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홀리와 테드가 이혼하기로 합의하자 저스틴과 홀리는 자유롭게 만나고 사귀기 시작했다. 테드에게도 애인이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한 건 그들이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한 거짓말이었다. 뇌에 악성종양이 퍼지고 있다고 확신한 테드가 이때쯤부터 닥터 카마이클의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홀리는 알지 못했다. 하물며 삶을 이쯤에서 끝내자는 생각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그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었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었다. 홀리가 나중에야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은 사립탐정이 그녀를 미행하고 있었고 이미 식당에서 사진도 찍었다는 사실이었다. 테드는 그녀나 린치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지지 않았다. 사진을 봉투에 담아 벽장 금고에 넣어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활했다. 그리고 이혼 사실을 딸들과 가까운 친척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설득할 것인가 결정할 때까지 과도기적 상태로 살아갔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때가 그들이 가장 사이좋게 지낸 시절이었다. 홀리는 사진을 나중에야 훨씬 나중에야 발견했다고 나중에 로라에게 말했다. 금고 열쇠가 없어서 강제로 열어야 했다고. 그러나 그것도 사진을 찍히고 나서 한 달 후의 일이었다. 한 달 동안 테드는 그런 일 따위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한마디 내색도 하지 않고 그녀와 한 지붕 밑에서 살았다. 테드는 왜 한 달을 기다렸을까. 한 달 후에 그는 린치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그 건물에서 린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퇴근하고 없을 때였다. 찾아가서 황동 램프로 린치를 흠씬 두들겨 팼다. 바로 아래층에 있던 누군가가 폭행 소리와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램프를 무릎에 올려놓고 친구의 피를 온몸에 묻힌 채 건물 로비에 앉아있는 테드를 발견했다. 그를 발견한 경찰관이 이름을 묻자 그는 모른다고 말했고 잠시 후에는 자기 이름이 웬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를 연행했고 그의 본명이 시어도어 맥케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 폭행사건으로 인해 린치는 혼수상태로 병원에 누워있게 되었다. 처음 며칠간은 의사들이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손상된 동맥을 복원하는 응급수술을 했고 뇌의 유압을 완화시켜주는 삼투압요법을 병행하면 염증이 완화되어 의식을 되찾을 거라고.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홀리는 매주 병문 안을 갔다. 저스틴에게는 가까운 친척이 거의 없었다. 항상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서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기적을 기다리는 그를 보면 가슴이 무너졌다. 홀리는 자신이 그와 사랑에 빠졌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고 확신했다. 물론 그녀는 책임감을 느꼈다. 왜 좀 더 조심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로라의 권고로 심리치료를 시작했고 정말로 큰 도움을 받았다. 테드처럼 평화롭고 대화의 창을 열어놓는 사람이 배우자의 부정을 알게 된 것을 한 달 동안 비밀로 간직했다가 배수비오 활화산처럼 폭발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한편 테드는 긴장성 흥분 상태에 있었다. 그는 라벤더 메모리얼 병원에 수용되었다. 닥터 로라 힐이 그의 치료를 맞자마자 그때까지 테드를 치료해온 닥터 카마이클에게 즉시 연락을 취했다. 22장 테드는 로라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귀 기울여 들었다. 자신이 린치를 폭행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약간 놀라는 것 같았지만 그뿐이었다. 아직도 혼수상태인가요? 유감스럽게도 그래요. 내가 그랬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로군요. 그렇죠? 로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친구를 두들겨 패서 혼수상태로 빠지게 했을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가 내 아내와 하비아의 관계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난 그렇게 누굴 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화가 났겠지만 그건 부인하지 않겠지만 친구를 죽이고 싶을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건 말고 뭔가 더 있을 거예요. 그 답은 당신의 머릿속에 그리고 린치의 머릿속에 있는데 린치는 당분간 우리에게 아무 이야기도 해줄 수가 없어요. 오, 하나님. 그렇게 행동했을 때 당신은 분명히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홀리말로는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을 당신이 한 달이나 몰래 간직하고 있었다더군요. 당신답지 않았다고요. 당신이 정상이었다면 그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이든 했을 거래요. 테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다른 게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린치 테드의 기억 속에 전혀 남아있지 않은 그 친구에 대해서는 추측하기가 힘들었다. 어쩌면 테드에 관한 어떤 사실을 홀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어떤 사실을 린치가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몰랐다. 로라는 테드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읽었다. 무슨 생각해요? 아... 홀리가 린치에 관해서 무슨 말 안 했어요? 어떤 의혹이나 의심스러운 게 있다고? 홀리가 그와 관계를 가졌다면 그건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일 텐데 당신도 알다시피 때때로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하고 엮이기도 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홀리는 린치가 차분하고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남자라고 했어요. 그와 홀리가 서로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지만 당신과 홀리가 이혼에 합의할 때까지 관계를 진전시키기를 거부했대요. 그리고 당신을 만나서 모든 걸 설명하고 싶어 했대요. 물론 그렇다고 다른 뭐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홀리는 린치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홀리는 매우 직관적인 사람이에요. 홀리가 그렇게 말했다면 아마 사실일 거예요. 내 생각도 당신 생각하고 같아요. 로라가 말했다. 그녀는 비닐 내지가 있는 서류철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다. 당신이 린치에게 그렇게 반응하게 된 뭔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당신이 그를 미행할 때 알아낸 어떤 사실 때문이었는지도 모르죠. 나는 당신이 고용한 사립탐정을 만나지 못했는데 홀리는 만났대요. 탐정은 자신이 한 일은 린치와 홀리를 미행해 사진을 찍어서 당신한테 넘긴 게 전부라고 했대요. 그 사립탐정 이름이 비터슨 아닌가요? 기억나요? 웬델이 그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느님 그동안 난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었군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린치와의 우정 홀리와의 관계 호수과 별장 그런 것들이 모두 웬델의 일부예요. 당신의 마음이 그런 정보를 구분해서 저장했고 이젠 그 정보가 그에게 웬델에게 속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당신은 그 정보에 접근권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당신의 머릿속에 자물쇠로 잠긴 방이 하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문을 열어. 로라가 침착하게 말했다. 마치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테드가 정보를 완전히 이해할 능력이 있는지 시험하는 것 같았다. 그건 뭐죠? 테드가 물었다. 로라가 서류철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들고 있었다. 작은 사진이었고 오래전에 찍은 것 같았다. 사진 속엔 대학 기숙사 파티 때 우마 서머니 나온 영화 펄프 픽션 포스터 옆에서 웃고 있는 젊은 테드와 린치가 있었다. 그 포스터를 보자 그 옛날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 포스터는 기숙사 복도에 걸려있었다. 흑갈색 머리에 우마 서머니 도발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사진 속의 테드는 잘생겼고 말랐으며 어깨까지 내려오는 장발이었다. 두건을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플라스틱 컵을 들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 린치는 테드의 망상 속에서 그의 집 초인종을 누를 때처럼 쾌활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잘생긴 외모는 사람을 확 잡아끄는 매력이 있었다. 이 포스터는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린치는 왜 안 날까요? 친했던 것 같은데. 로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사진을 서류철에 도로 집어넣었다. 꿈에서 호숫과 집에 관련해 새로운 게 있었어요. 그 집이 익숙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깨달은 게 있어요. 웬델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 그의 눈이 무슨 색이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기억 속에 있는 그의 얼굴이 아주 희미했어요. 날씬했던가 안경을 꼈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웬델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웬델이라는 이름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테드는 생각해 보았다.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알았느냐고 묻는 거라면 대답은 아니다예요. 적어도 내 기억엔 없어요. 물론 현재로선 그 기억이 그리 멀리까지 도달하진 않지만. 로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한 사람을 혼수상태에 빠뜨렸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테드는 두 손으로 머리를 잡고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요. 테드. 당신의 정신병 중 그 부분은 린치와의 사건 이전에 시작됐다고 확신해요. 오래전에 시작됐죠. 웬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모습을 바꾼 당신의 일부라는 사실을 당신한테 말해주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주기들 중 어느 하나로 돌아갈까 봐 걱정돼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 왔거든요. 너무 멀리? 그래요. 제 1주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당신은 뇌종양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대신 웬델을 죽여야 했죠. 홀리의 불륜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는 당신의 일부 린치를 폭행한 책임이 있는 당신의 일부를요. 어떻게 보면 아주 완벽한 주기예요. 내 추측은 당신이 린치를 만난 후에 자살을 계획했는데 판단이 흐려져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당신의 마음이 이 주기를 고안해냈고 계속 반복하면서 웬델과 웬델이 대표하는 모든 것들을 죽인 거죠.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주기에서는 심지어 홀리와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완벽한 자살이었어요. 그럼 블레인은 어떤 맥락에서 블레인이 들어오는 거죠? 로라가 두려워하던 유일한 질문이 나와버렸다. 그녀가 버즐라이트 이어 스티커를 발견한 후로 해답을 찾을 수 없었던 질문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그렇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이틀 전이었다면 했을 법한 대답을 해주었다. 당신은 웬델을 살해한 걸 정당화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죽여주는 자살 클럽 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죠. 생각해봐요. 자살하지 않게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자살이 가족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 알고 있는 그 마음에 호소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열쇠예요. 당신이 자살을 고민했을 때 똑같은 질문이 머릿속에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일주기를 완벽한 자살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그 주기에서 당신은 심지어 자살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미칠 영향이라는 문제까지 해결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그리고 당신이 라벤더에 입원하기 전 며칠 동안 블레인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었어요. 나도 그 사건에 관한 신문기사를 엄청나게 많이 스크랩했죠. 아마도 당신은 그 사건을 이용해 주기를 구성한 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기억해야 해요. 린치는 당신에게 낯선 사람이었다는 사실. 웬델만이 그를 알고 있었죠. 근데 왜 우리의 상담이 주기에 일부로 들어가 있죠? 왜 우리의 상담이 내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라벤더에서의 내 삶의 나머지 부분과 같지 않은 거죠? 응 처음에는 주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의 상담이 주기로 끼어들어 주기를 부수고 문을 활짝 연 건 우리가 당신의 과거를 탐험하기 시작하고 난 뒤부터 였어요. 말편자 가지고 있어요? 테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머니 속 말편자 무게가 느껴졌다. 제 일주기에서 처음으로 틈이 생기기 시작한 게 그때 였어요. 딸들이 호수과 집으로 이어진 길을 달려오는 기억? 당신의 무의식이 그런 목가적인 결말을 부수고 웬델의 가면을 벗길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거죠. 테드는 놀라워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다. 그래서 제 2주기에서는 웬델을 죽이지 않은 거군요. 그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제 2주기에서는 당신은 웬델과 린치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걸 대학 때 룸메이트였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건 당신 자신의 역사였어요. 테드. 당신은 당신과 린치와의 관계를 파헤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웬델은 가면이 벗겨지길 원하지 않았죠. 벗겨지면 당신의 그 부분이 사라져야 하는 거라서. 웬델은 당신이 린치에게 화를 내게 만들려고 애썼어요. 식당 사진을 보여준 것도 그래서였죠. 기억해요. 제 2주기에서 당신은 홀리와의 문제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주기가 진화하면서 당신은 현실에 가까워졌어요. 음... 그래서 웬델이 나를 당신과 로저에게서 등 돌리게 만들려고 애쓴 거로군요. 오... 하느님... 아직도 그를 실존 인물로 생각하고 있네. 테드의 귀에 들려오는 환청. 이봐, 테드. 자네 머리에 정보가 들어있어. 웬델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테드의 이마를 가리켰다. 자네를 곤란에 빠뜨릴 수 있는 정보가 그건 나를 곤란에 빠뜨릴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하지. 부인하지 않을게. 홀리가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테드가 말했다. 음, 사실 홀리는 당신을 보고 싶어 해요. 정말? 홀리는 당신이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절대로 린치를 해치지 않았으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당신이 여기서 받고 있는 치료가 당신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할 거라고 믿고요. 홀리와 통화했어요? 로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하고 약속한 대로 오늘 아침 제일 먼저 홀리와 통화했어요. 이만큼 진전을 이뤘으니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딸들을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홀리는 언제든 부르기만 하면 딸들을 데리고 올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어요. 행복감과 근심 걱정이 한데 섞여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지만 딸들과 행복했던 순간들에 대한 기억이 다른 감정들을 몰아냈다. 나딘과 신디의 모습 서로 끌어안고 잘자라고 뽀뽀하고 침대 머리맡에서 동화를 읽어주던 기업들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 그는 7개월 전 라벤더에 온 후 처음으로 울고 있었다. 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페데리코 아사트 장편소설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3 23장 이어집니다. 마커스가 비서에게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을 때 서둘러 지출 품의서를 검토해서 병원장에게 올려야 했기 때문이다. 지시하고 있을 때 로라가 복도에 나타났다. 그의 우선순위가 갑자기 바뀌었다. 이게 웬일이야 그녀를 보고 그가 말했다. 그의 어머니보다도 그를 더 잘 알고 있었던 그의 비서는 둥근 안경태 너머로 그를 흘끗했다. 그 표정에는 비난과 연민이 섞여 있었다. 바빠요 지금 로라가 그의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물었다. 마커스가 그녀를 따라 들어갔다. 어 평소보다 많이 바쁘지는 않아 기분 좋아 보이는군 무슨 일이 있었어 로라가 그렇게 표시가 나요? 어 약간 기분 좋아요 로라가 인정했다. 테드와 얘기를 했어요. 그가 린치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웬들과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 테드가 어젯밤에 흥미로운 사실을 드러내는 꿈을 꿨대요. 꿈에서 스스로 알아낼 뻔 생각했는데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어요. 나도 기쁘군. 마커스가 책상 위에 어지러이 널려있는 서류들을 옆으로 치웠다. 정말 안 바빠요? 어 전혀 이 모든 일의 진짜 원인에 근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커스 다행이야 당신도 이제 이야기의 일부예요. 나한테서 벗어낼 수 없어요? 그녀가 윙크했다. 마커스가 껄껄 웃었다. 하하하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군. 하지만 책을 쓸 때 한 가지만 부탁할게. 맥헤이를 우리 병동으로 옮기기로 한 우리의 작은 거래에 대해서는 쓰지 말아줘. 그러고 보니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네요. 당신을 내 이상한 계획에 끌어들였는데 불평 한 마디 없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까도 말했지만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음 그 말만 하려고 온 거 아닌데 지출 품위서 작성을 방해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마커스가 옆에 쌓아놓은 서류를 가리키며 로라가 말했다.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저녁 먹을래요? 음 물론 좋지. 좋아요. 7시 괜찮아요? 어 7시 까지 갈게. 언니한테 월터 데려가라고 할게요. 이모 집에서 하룻밤 자면서 사촌 누나들하고 노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자기가 하자는 대로만 다 해주니까. 마커스는 당황해서 즉시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 이거 데이트인가? 로라가 일어섰다. 내일 만나요? 일하라고 놔주는 거예요. 그는 그녀에게 한 번 더 웃어보이고 문을 닫았다. 밖으로 나온 로라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고 있었다. 그렇게 초대하는 건 좀 짓궂은 짓이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마커스는 일과 관련된 또 다른 부탁을 예상했을 터였다. 저녁 먹으러 오라는 초대가 아니라. 클라우디아가 로라의 장난 깨어린 표정을 보고 경계하듯 그녀를 노려보았다. 로라는 즉시 냉정을 되찾고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인 후 자리를 떴다. 파트 3 24장 월터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배낭과 신중하게 고른 장난감이 든 또 하나의 가방을 옆에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모는 6시는 돼야 데리러 오기로 했지만 월터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디디 이모가 일찍 올 수도 있잖아. 사실 월터는 디디 이모와 그레이스와 미셸 두 누나들이 있는 이모네 집을 제외하고는 다른 집에서 심지어 아빠 집에서도 자본 적이 없었다. 월터의 아빠는 아들을 위해 침실조차 마련해 놓지 않았다. 아래층으로 내려오던 로라는 배낭과 가방을 꽉 붙들고 초인종이 울리기만 하면 튀어나갈 태세로 소파에 앉아있는 아들을 보고 마음이 짠해졌다. 제 아빠를 기다릴 때에도 똑같이 저렇게 앉아서 기다렸다. 제 아빠가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취소하는 습관이 월터의 자긍심을 해치는 게 분명했다. 전남편을 경멸할 또 하나의 이유라고 로라는 생각했다. 이모 와 엄마 로라는 월터 옆에 앉아서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다. 물론이지 월터는 안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월터는 엄마가 입은 원피스와 화장한 얼굴을 알아본 것 같았다. 월터가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커스 아저씨가 엄마 남자친구야? 로라는 무척 웃기고 귀여운 질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월터의 얼굴이 사뭇 진지한 것을 보고 표정 관리를 했다. 그녀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마커스는 엄마 친구야.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 월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원피스 입었네. 예뻐? 응. 월터는 자기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입을 열었다. 아빠 한텐 여자친구 많아. 마커스 아저씨는 엄마 남자친구 인 것 같고. 그레이스 누나도 남자친구 있지만 그건 비밀이야. 디디 모 는 몰라. 당분간은 엄마한테 남자친구는 없을 거야. 남자친구가 생기면 너한테 알려줄게. 알았지? 월터는 허락하는 표정이었다. 그때 디디가 도착했다. 월터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짐을 들고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이모가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을 열어서 이모를 놀라게 했다. 음. 내 사랑하는 조카. 잘 있었어. 디디가 월터를 꼭 끌어안았다. 이모 안 오는 줄 알았어. 누나들도 같이 왔어? 너 집에서 너 기다리고 있지. 이모가 먼저 들릴 때가 있었어. 디디는 월터를 끌어안은 채 아이의 어깨 너머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로라가 차려입은 걸 보고 입모양으로만 우와 하고 말했고 로라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자 월터 빨리 가자. 미셸 누나가 너 언제 오느냐고 아침부터 물었어. 안녕 엄마 월터는 웃음을 숨기지 못했다. 월터가 다가오자 로라는 쭈그리고 앉아서 아들에게 입을 맞췄다. 디디는 월터가 등을 보이는 때를 이용해 로라의 원피스를 가리키며 엄지를 척 들어올렸다. 애들한테 안부 전해줘 로라가 말했다. 즐거운 시간 보내 너두 디디가 월터와 함께 집을 나가면서 대꾸했다. 로라는 앞마당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자동차가 앰버스 거리를 달려 사라진 뒤에도 1,2분 정도 그대로 서있었다.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요리가 어떻게 돼가는지 살폈다. 얼렁뚱땅 만들 수 있는 비트와 감자를 곁들인 로스트 비프를 만들고 있었다. 그 요리의 유일한 단점은 5분에서 3시간 이상 구워야 한다는 거였다. 그런데 이제 거의 다 되었다. 마커스는 제 시각에 도착했다. 가져오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와인을 로라에게 건넸고 그녀의 원피스를 칭찬했다. 그 자신도 드레스 팬츠에 린넨 재킷을 입고 로라가 처음 보는 멋진 회색 중절모를 쓰고 있었다. 어디서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미리 경고 하는데 내 경쟁력은 요리가 아니에요. 물론 잘하는 요리가 몇 개 있긴 하지만 이리 와요. 요리가 끝날 때까지 우선 와인 한잔 해요. 식탁이 있었지만 그들은 거기 앉는 대신 거실 소파로 가서 한동안 한담을 나누었다. 월터 이야기도 하고 병원 얘기도 했다. 화재는 자연스럽게 영화로 흘러갔다. 두 사람은 서로의 취향이 비슷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커스가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그가 되도록 피하고 싶었던 화재로 최근에 헤어진 카르멘과의 관계로 흘러가게 됐다. 어찌됐든 그가 로라에게 호감이 있는 것은 분명했고 그녀는 통찰력 있고 지적인 여성이었다. 방안의 코끼리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보이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방안의 코끼리라는 건 모두 알고 있지만 결코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문제를 그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은 느긋하게 저녁 식사를 했다. 로스트 비프는 훌륭했고 마커스는 그 순간을 즐겼다. 로라가 구운 비트를 포크로 찍어서 입으로 가져가는 동안 요즘 안 지나서나 네 생각 뿐이었다고 성급하게 고백하지는 아닐 것이었다. 음 제 일주기에 관한 초고 읽어봤는데 마커스는 로라가 이메일로 보낸 원고 얘기를 꺼냈다. 갑자기 로라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어땠어요? 어제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어. 마커스가 말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얘기하면 이렇게 금방 자신감이 생기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대단히 흥미롭더군. 이젠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어. 당신의 그 집착에 대해서? 하하하 마커스가 껄껄 웃었다. 헌신과 열정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그 환자권에 당신이 집착하고 있는 건 사실이야. 우선 당신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에 동의한다는 말부터 해주고 싶어. 환자의 시각에서 풀어가는 거 아주 적절해 보여. 각각의 주기가 테드한테는 현실이었잖아. 나중에 그 주기 대신 이번 초기 몇 달간의 그의 모습을 제3자가 설명한 방식도 매우 유용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로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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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커졌다. 그게 뭔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다 부엌으로 옮기게 도와줘요.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죠? 나는 내가 잘 알아요. 중간에 멈출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커스가 우려했던 점이었다. 음 좋아.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음식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두 번을 왔다 갔다 했고 중간에 마주치고 비껴가기도 했다. 마커스는 날마다 이렇게 신뢰하는 상대와 일상의 의식을 치르는 것을 꿈꾸었다. 그는 한기를 느꼈다. 자신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다. 커피가 준비되자 그들은 거실로 돌아갔다. 어... 제 일주기가 완벽하고 밀폐된 주기라는 당신의 생각에 나 역시 동의해. 웬델은 테드가 자신에 대해 혐오하는 모든 걸 대변하고 있어. 그러니까 웬델을 죽이기 위해서 웬델과 자신을 분리시킨 것은 합당해 보여. 우리가 블레인의 집에서 스티커를 확인한 이상 이 주기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이 모두 현실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논리적일 거야. 맞아요. 로라가 동의했다. 그런 일련의 일들을 쭉 한번 훑어볼 테니까 현실에서 갈라지는 순간이 언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생각인지 어떤지 보자고 그 지점이 분석하기에 가장 흥미로운 부분일 테니까 로라는 두 손으로 커피컵을 꽉 쥐고 열중해서 듣고 있었다. 우선 자살부터 시작하자. 젊은 린치가 끼어들어서 유창한 원변으로 제안하는 부분 거긴 쉬워. 테드가 어느 순간 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자살을 원했고 그걸 실행해 옮기려는 순간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그를 방해하고 나선 거지. 정말로 린치일 수도 있고 테드가 기억하는 게 아닌 뭐 완전히 다른 이유로 린치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테드가 어느 순간 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었다는 생각에는 나도 동의해요. 다음은 블레인 사례. 테드는 블레인의 집에 가서 벽장 속에 숨어 있다가 그 스티커를 봤어. 분명히 블레인을 죽이려고 간 건 아닌데 갔던 건 틀림없어. 그 스티커를 우리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잘 들어맞지 않는 게 그 부분이고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테드가 훨씬 이전에 예를 들어 그 집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그 스티커를 봤다는 가능성은 배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블레인이 나중에 그 집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걸 테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좋은 지적이야. 그 스티커와 블레인에 관한 신문기사들을 연결할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우린 테드가 최근에 그 집에 들어가 벽장 속에 숨어 있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지. 그 지점부터 현실이 갈라지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는 거지. 테드가 블레인을 죽일 의도가 있었다는 가능성은 그럼 배제하는 건가? 아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아요. 테드가 램프를 가지고 린치에게 한 행동은 달랐어요. 그건 분명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래 맞아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다음 에피소드는 테드가 고교동창생 로비차우드 변호사를 찾아간 거야. 로비차우드와 얘기해봤어? 네 근데 그는 내가 원고에 쓴 것 정도밖에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테드가 유언장을 작성하러 찾아왔었대요. 로비차우드에게 자신은 평상시 만나는 사람들 무리에 속하지 않는 변호사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때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었죠. 어쨌든 로비차우드의 집에서 과거의 인물들을 만난 것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동기들을 만난 건 그가 고등학교 시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 그는 그 친구들 중 일부에게 못되게 행동한 것에 후회하고 있었어. 당신이 그를 현실로 불러오기 위해 과거를 특히 체스를 강조한 것은 아주 현명한 조처였어. 고마워요. 체스는 그가 꾼 모든 꿈에서 항상 어딘가에 있었어요. 그를 단단히 끌어당길 낚시 낚시 고리처럼 말이죠. 좀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좋았을걸. 좀 아쉬워요. 그래봤자 바뀌는 것도 없었을 텐데 뭐. 심지어 아예 효과가 없었을지도 모르지. 음 그럴지도 모르죠. 자 시간표를 따라가면 그 다음에는 테드가 린치의 사무실을 방문한 일이 나오지. 내가 자세히 보고 싶었던 게 그거야.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현실과 테드의 편집증 사이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걸 거야. 우린 그가 사무실에 갔고 린치의 비서 니나를 만났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지금은 니나가 자기는 그날 늦게 출근했다고 말하지. 그렇지? 네 그래요. 근데 니나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제 일주기의 다른 모든 일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첫 번째 부분도 실제로 일어난 거라면 로라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경찰이 그녀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했을까? 로라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담당 수사관은 칼 브라우터 라는 젊은 형사였고 로라는 테드가 라벤더에 수용된 후 그를 두 번 만났다. 형사는 누가 폭행을 저질렀는가 하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테드가 린치를 죽을 만큼 두들겨 팼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피범벅이 된 채 램프를 쥐고 있는 테드를 발견했고 사방에 그의 지문이 묻어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비서가 사소한 거짓말을 했는가 하는 문제에 신경을 쓸리 없었다. 내 말은 우리가 스티커를 발견하면서 확인했듯 제 일주기에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현실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테드가 그날 니나를 진짜로 봤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야. 그렇지 않았다면 왜 굳이 그녀를 집어넣었겠어. 그녀는 어떤 그림과도 맞는 조각이 아닌데 말이지. 적어도 내가 볼 때는 로비 차우디의 집에서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난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 로라는 테드가 니나를 만난 사실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었고 나중에 그가 린치와 나눈 대화에만 집중했다. 그런 각도에서 보지 않은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니나가 그날 늦게 출근했다면 테드는 왜 굳이 비서를 언급했을까. 무슨 목적이 있어서. 로라는 탐정소설의 열혈 독자였던 아버지가 자주 하던 말씀을 기억했다. 이야기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사실이 있다면 바로 그것에 주목해라. 그것이 분명히 중요한 단서가 되니까 니나의 존재가 바로 그런 사소한 사실인 것 같았다. 테드 본인 말로는 린치와 얘기를 시작할 때 니나를 풀어줬고 니나한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한 사람이 린치였다고 했어. 이것이 테드의 망상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보는 건 어때? 로라는 놀라운 진실을 언뜻 볼 때마다 느끼던 긴장감을 지금 느꼈다. 마커스의 이야기가 아주 그럴듯 했다. 그녀가 벌떡 일어섰다. 왜? 잠깐만요. 1분 후 그녀는 파란색 서류처를 가지고 돌아왔다. 경찰 수사기록 사본이에요. 로라가 말했다.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했더니 브라타 형사가 줬었어요. 그 친구 약간 경솔했군. 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내가 굉장한 설득력을 발휘하잖아요. 로라가 머리카락을 휙 젖히더니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다. 그녀가 서류처를 폈다. 니나의 주소가 여기 있을 거예요. 진술서하고 함께. 마커스는 로라가 서류에 집중하는 틈을 타서 대놓고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로라는 린치의 사무실을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는 페이지에서 멈췄다. 넓게 사무실 전체를 찍은 사진이 서너 장.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근접 촬영해서 찍은 사진. 린치를 폭행하는 데 사용된 황동 램프. 린치의 머리에 난 상처. 얼굴에 난 상처. 사본이라 화질이 형편없었다. 그 중 한 장의 사진이 로라의 관심을 끌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커스도 몸을 기울이고 보았지만 특별한 건 못 느꼈다. 니나의 책상이 보이는 대기실 사진이었다. 저기 있어요. 로라가 책상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덩킨 도넛 상자였다. 그날 니나가 출근하면서 가져온 도넛이에요. 한 개를 테드한테 권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군. 주목했어야 했는데 그냥 넘어갔던 거였어. 이건 니나가 테드하고 함께 있었다는 뜻이잖아. 린치가 도착했을 때도 당연히 거기 있었겠지. 이럴 수가. 근데 니나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일이 우리 생각대로 벌어진 거라면 니나는 테드가 린치를 폭행하기 전에 거길 떠났어. 친구 사이에 사적인 문제였던 거지. 하지만 테드가 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린치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해서 아마 그의 지시에 따랐을 거야. 그리고 다음 날 경찰이 자기 상관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걸 알리고 그렇게 만든 범인을 잡았다고 말했을 땐 자기도 거기 있었다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지. 뭐라고 진술했대. 개인적인 일로 개인적인 일로 그날 하루 휴가를 했다고요. 브라터가 사실 확인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로라는 서류철 속에 들어있는 기록을 훑어보았다. 아, 여기 있네요.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안과 예약이 돼 있었다고 했어요. 전화번호랑 주소도 여기 있네요. 내일 니나부터 만나고 출근해야겠어요. 나도 같이 가줄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로라가 자리에 앉았다. 이번에는 마커스 옆에 딱 붙어 앉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니나가 그들의 대화를 진짜 대화를 엿들었다면 테드가 왜 린치를 그렇게 죽도록 때렸는지 알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정말 천재예요, 마커스. 로라는 히오를 숨기지 못하고 두 손을 들어 마커스의 두 뺨을 만졌다. 그러나 그의 눈을 잠깐 강렬하게 바라본 후에는 손을 내리고 물러났다. 그 후로는 별다른 일 없이 그저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그들은 테드에 대해서 다음날 로라가 니나를 만나고 나면 일이 어떻게 풀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커스는 시간이 얼마 없다고 무슨 행동이든 해야 한다고 이 기회가 이렇게 사라지고 나면 감정을 표현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거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마음의 목소리를 들으며 갈등하고 있었다. 로라마저도 약간 실망한 기색이었다. 몇 번의 불편한 침묵이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야릇한 표정을 교환하기도 했지만 그 어떤 것도 마커스가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기에 충분한 자신감을 주진 못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로라가 좀 피곤하다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개운한 상태로 니나를 그녀가 집에 있을 때 만나야겠다고 말했다. 마커스는 자기도 좀 피곤하다고 말했고 다음날 린치의 비서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전화해달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러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묵묵히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현관 벽장 앞에 서서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산 모자를 꺼내 무슨 중요한 질문이라도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 그랬다. 아주 천천히 모자를 썼다. 지금이 그의 마지막 기회였다. 오늘 즐거웠어. 그가 말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로라는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 그러다가 결국 그녀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한 손을 올려놓고 뺨에 입을 맞췄다. 나도 정말 즐거웠어요. 내일 전화할게요. 마커스는 어두운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면서 두 번이나 돌아보며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후회와 자기 혐오에 휩싸인 채 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늘 속에서 실망한 얼굴로 그를 보고 있었다. 로라는 토요일에는 니나가 출근하지 않을 거라고 추측했지만 혹시라도 못 만나는 일이 생길까봐 아침 7시 30분에 메리맥에 있는 니나의 허름한 아파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다. 로라는 잠을 거의 못 잤다. 마커스와의 저녁 식사가 그녀가 예상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주된 이유는 린치의 비서가 그녀에게 해줄 얘기가 있을 거라고 진실을 보여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잠이 덜 깬 얼굴이 창밖을 엿보더니 사라졌다. 잠시 후 부스스한 차림에 니나가 로라와 퉁명스럽게 말을 주고받을 정도로만 현관문을 살짝 열었다. 누구세요? 니나 존스 양? 누구신데요? 젊은 아가씨가 물었다. 닥터 로라 힐이에요. 테드 맥케이시가 내 환자죠. 그녀는 니나에게서 어떤 반응을 보길 기대했다. 이른 아침 햇살에 눈이 부셔 가늘게 뜨고 있던 니나의 눈이 살짝 커졌다. 그런 사람 모르겠... 당신의 예전 상사를 혼수상태에 빠뜨린 그 남자요. 로라가 덧붙였다. 그러고는 왼손에 들고 있던 서류처를 흔들어 보였다. 브라타 형사에게는 맥케이를 안다고 진술했던데 형사가 내게 확인해 줬다구요. 들어가도 돼요? 문이 열렸다. 아... 아직 8시도 안 됐는데... 니나가 환영해 인사를 했다. 헐렁한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가 돌아서서 빈 병과 플라스틱 컵, 일회용 접시들이 가득 놓인 테이블로 걸어갔다. 로라가 그녀를 따라갔다. 그들은 소파에 앉았다. 이름이... 뭐라고 했죠? 로라. 젊은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린치 변호사님은 좀 어때요? 아직 혼수상태예요. 예우가 그리 좋질 않아요. 안 됐어요. 정말 안 됐어요. 니나가 어린 소녀처럼 두 무릎을 세워 가슴에 대고 앉았다. 그분 밑에서 오래 일한 게 아니라서 잘 알지는 못했어요. 말소가 적고 좀 특이하긴 했어도 좋은 분이었는데 폭행한 남자는 감옥에 가지 않았나요? 테드 맥케인은 라벤더 메모리얼 병원 격리병동에 입원해 있어요. 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으로 놀란 표정이었다. 당신이 그날 거기 있었다는 거 알아요, 니나. 브라터 형사에게 왜 사실대로 얘기할 필요를 못 느꼈는지 이해하고 또 지금 와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나한테는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군요. 니나는 자신 없이 부인했다. 로라는 최대한 설득해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경찰에 넘기겠다는 협박을 해야겠다고 미리 계획을 세웠지만 무력하고 겁에 질린 아가씨를 보니 협박은 그리 좋은 접근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니나는 경찰에 거짓 진술을 했다는 사실에 큰 부담을 느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로라가 말을 이었다. 경찰 수사기록에 첨부된 사진에 당신이 그날 아침에 가져온 던킨 도넛 상자가 찍혀 있었어요. 게다가 테드가 최근에 증세가 많이 호전돼서 그날 일을 일부 기억해냈고요. 테드가 사무실 문 옆에서 당신을 기다린 일 당신을 위협해서 안으로 들어간 거 당신하고 함께 린치를 기다렸던 거 당신을 권총으로 위협한 일 이런 것들을 기억해냈어요. 이걸로 충분했다. 니나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다. 걱정 말아요. 로라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아까 말했듯이 난 경찰이 아니에요. 의사죠. 이 자리에서 당신이 하는 말에 대해 전부 비밀을 지켜줄 거예요. 당신의 진술이 테드 맥케이의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좀 도와줘요. 맥케이하고 린치는 대학 동창이었어요. 그건 알고 있었죠? 아니요. 니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줘요. 당신이 이미 거의 다 말했잖아요. 린치가 도착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 안 했잖아요. 세세하게 기억나는 거 전부 다 말해줘요. 니나는 얼굴을 비비며 한숨을 쉬었다. 커피 좀 끓여도 될까요? 잠을 잘 못 자서 로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도 한 잔 드실래요? 고마워요. 나도 잠을 잘 못 잤어요. 물을 끓이는 동안 니나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양치를 하고 머리를 빗었다. 돌아왔을 땐 완전히 잠이 깬 얼굴에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커피를 따라서 컵을 테이블 구석에 놓았다. 그러고는 테이블 위에 어지러이 놓인 빈 병과 플라스틱 컵을 재빨리 치웠다. 너무 지저분해서 죄송해요. 룸메이트의 생일이었어요. 괜찮아요. 애쓰지 말아요. 직장은 잡았어요? 네. 역시 비서직이에요. 다른 변호사 밑에서. 다행이네. 로라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니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줘요. 우선 내가 그날 아침 거기 있었단 말을 경찰한테 안 한 건 린치 변호사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형사가 벌써 범인을 잡았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형사는 내가 하는 말에 별 관심도 없는 것 같았어요. 이해해요. 범인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테드 맥케이 전에 사무실에서 그를 본 적이 있나요? 전혀요. 그날 맥케이가 그늘 속에 숨어서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총을 들었고 흥분해 있었죠. 불쑥 나타나서 정말 너무 놀랐어요. 날 해치지는 않겠다고 했고 다른 사무실은 상황이 어떤지 물었어요. 그러더니 린치와 할 말이 있어서 함께 린치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한동안 거기 있었어요. 한 5, 6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건 그 시간 동안 맥케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나한테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처음엔 무서워서 그 사람 얼굴도 볼 수가 없었거든요. 바뀌었다니 무슨 뜻이에요? 어... 한순간 그는 길을 잃은 것 같았고 그렇게 나타난 걸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미쳤다고 하니까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심지어 나더러 도넛을 먹어도 된다고도 했거든요. 테드는 절대로 당신을 해치지 않았을 거예요. 니나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뭐 그럴지도요. 어쨌든 해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린치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변호사님을 기다렸죠. 변호사님이 사무실로 들어오다가 내가 변호사님 책상 앞에 앉아있는 걸 보고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맥케이가 파일 캐비닛 옆에 서 있는 걸 보더니 얼굴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돌이 된 것 같았어요. 유령을 본 것 같기도 했고 그때쯤엔 난 긴장이 좀 풀려있었는데 변호사님 반응을 보니까 아까보다도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맥케이 한테서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니나는 커피를 절반 정도 마시고 컵을 컵받침에 내려놓고 말을 이었다. 린치 변호사님은 내가 거기 앉아있다는 걸 잊고 있었다가 갑자기 정신이 들었다는 듯 나를 봤어요. 자기하고 테드는 친구 사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그땐 그 말을 안 믿었어요. 날 진정시키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죠. 그러고는 변호사님이 맥케이한테 날 놓아주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맥케이가 동의하질 않았어요. 사실 린치 변호사님 이건 누구건 다른 사람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님은 그를 진정시키려고 굉장히 애썼어요. 두 팔을 벌리고 그 얘기로 천천히 다가가면서 다 잘 될 거라고 후회할 일은 하면 안 된다고 말했고 자기와 홀리라는 여자가 조만간 얘기하려고 했었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로라는 놀란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아 맞아요. 그때 바로 이해했죠. 린치 변호사님 하고 맥케이 라는 사람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맥케이 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걸요. 변호사님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것도 그보다 더 분명할 순 없었을 거예요. 의사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실 로라가 느낀 것은 실망감이었다. 테드가 린치의 사무실을 찾아간 동기가 린치와 홀리의 불륜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동기가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테드는 그 사실을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시점에 폭발했단 말인가? 근데 맥케이가 그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라고 했어요. 니나가 덧붙였다. 그럼 그렇지 로라가 생각했다. 니나는 남은 커피를 단번에 마셔버리고 말을 이었다. 린치 변호사님이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맥케이한테 날 보내주라고 요구했고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맥케이가 동의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신고는 했겠지만 변호사님까지 나서서 신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호사님을 안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진지하게 부탁하는 거라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맥케이를 속이려고 하는 연기가 아니라요. 그들이 무슨 검은 거래에 관련돼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고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린치 변호사님이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고 그건 진심인 것 같았고 그래서 안 했어요. 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길이 없었으니까요. 당신은 린치가 하라는 대로 한 것 뿐이에요. 당신이 경찰에 신고했다면 분명히 린치는 죽었을 거예요. 맥케이가 바로 그렇게 말했어요. 경찰이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변호사님을 쏴버리겠다고요. 니나 테드가 자신이 거기 온 건 아내의 불륜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네 확실해요. 변호사님 사무실을 나와서 핸드백을 가져가려고 내 책상으로 갔을 때였어요. 문 반대쪽에서 맥케이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엄청 화를 냈어요. 뭐라고 했어요? 블레인의 집까지 날 미행 했더라? 내가 봤어. 그렇게 말했어요. 예전 남자친구가 블레인이라는 이름이 제목에 들어있는 책을 갖고 있어서 그 이름은 확실히 기억했거든요. 26장 그 토요일 테드는 처음으로 체스를 했다. 물론 그는 단 한 경기도 지지 않았다. 뒤로 물러나서 상대방이 오프닝을 하라고 기다려주고도 지지 않았다. 환자들 중 체스를 전략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기본적인 수와 몇 가지 간단한 전술만 알 뿐이어서 테드는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 그들을 물리쳤다. 그는 자신의 월등한 기술이 그들에게 반감을 살까봐 걱정이 되어 조심스럽게 체스를 뒀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가 났다. C병동에서 사실상 무적이었던 스케치가 테드에게 경이로움과 존경을 표한 것이다. 게임이 끝나고 쉴 때 테드는 그들에게 자기가 어렸을 때 체스 신동이었다는 사실과 참가했던 체스 대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원한다면 체스를 가르쳐주겠다고 했다. 모두 환영했다. 심지어 레스터까지. 그는 외계인이라는 환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땐 상당히 이성적이었다. 다음날 샤워실에서 스케치는 B병동 환자들도 체스를 한다고 테드에게 말했다. C병동 공개 C병동 공개 C병동 공개 무참히 패했다고 말했다. 그 덩치 큰 남자가 온몸에 비누칠을 하고 해벌쭉 웃으면서 다음에 시합할 때 테드가 같이 나가준다면 B병동 따윈 가뿐하게 이길 거라고 말했다. 스케치는 그 가능성을 상상 하면서 발기 했다. 테드는 라벤더에 금세 적응했다. 그는 성격이 분명히 다른 세 집단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다 체스파 이외에도 이른바 미친놈파가 있었다 여러 해 동안 약을 먹고 갇혀 있어서 노쇄해진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 일부는 상태가 심각해서 하루 종일 TV 앞에 멍하니 앉아 있거나 구석진 자리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 허공을 멍하니 응시했다 세 번째 집단은 산책파였는데 그들은 실외에 있는 것을 선호해서 농구 코트에서 농구를 즐기거나 커다란 운동장에서 보통 둘씩 짝을 지어 걸었다 마이크 도스는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환자들 위해 군림하는 것처럼 보였다 테드는 애초에 자신이 왜 마이크에게 끌렸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마이크는 다른 사람과 함께 방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데 지금은 마이크가 인사를 했다 그는 늘 앉는 벤치에 앉아서 낡아서 너덜거리는 책을 읽고 있었다 그날 아침에 읽고 있었던 책이 아니었다 책 읽는 기계로군 마이크는 읽고 있던 페이지의 가장자리를 살짝 접은 다음 책을 덮어 옆에 놓았다 그는 책갈피를 사용하지 않았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거든 그가 말했다 테드가 그 옆에 가서 앉았다 환자들 몇 명이 그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들이 서로 알아가는 의식에 주목하고 있었지만 와서 어울리는 사람은 없었다 오늘은 제스 친구들하고 게임 안 해 마이크가 심각한 어조로 물었다 테드는 그의 진지함과 썰렁함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응 오늘은 안 해 제스는 우리를 다른 세계로 데려다 주고 경기에 온전히 정신을 집중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 오늘은 내가 다른 일에 집중해야 해서 아직도 자네 친구에 대해 생각하는 거야 응 테드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자신과 린치가 우마 서먼 포스터 옆에서 찍은 사진을 꺼냈다 여기 있는 모든 게 기억이 나 기숙사, 방, 이 포스터 근데 이 친구만 기억이 안 나 밸브는 조만간 열릴 거야 내가 장담해 나도 겪어본 일이거든 여기 있는 친구들 거의 모두가 겪어봤을 거야 자네의 뇌가 밸브를 닫아 놓은 거야 그 압력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뇌가 치유되고 준비가 되면 다시 밸브를 열지 그런 일이 곧잘 일어나 무서워 죽겠어 친구를 죽도록 두들겨 패서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걸 뭘로 정당화할 수 있겠어 테드가 고개를 저었다 고등학교 다닐 땐 문제를 일으키는 걸 즐겼어 정서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기질에서 벗어났어 난 평화로운 사람이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어쩌면 자네 아내가 이 애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내일 온다더니 맞지 어 아내랑 딸들이 온댔어 바보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긴장이 돼 혹시 아이가 있어? 마이크는 공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대자가 있었어 대자라는 건 천주교에서 성세 견진 성세를 받을 때 신에 의해서 가족처럼 묶이는 그런 어떤 관계를 말하죠 그들은 몇 분 동안 침묵했다 그래도 내 말 이해하지? 테드가 집요하게 동의를 구했다 어떻게 내 가족을 만나는데 긴장이 될 수가 있지? 딸들을 만나는데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보고 싶은 내 딸들인데 말이야 이런 상태를 보여주는 게 이렇게 갇혀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쉽지는 않지 바로 그거야 난 밖에 있어야 하는데 그 아이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애들이 커가는 걸 지켜봐야 하는데 내가 보호해줘야 하는데 다 잘 될 거야 두고 보라고 그의 빌어먹을 인생에서 딱 한 번 나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다고 테드는 생각했다 이봐, 마이크 그 주머니 쥐 말인데 마이크가 그를 보았다 또 봤어? 아니 이봐, 테드 아까 내가 했던 말 사실이야 자네의 뇌는 치유될 거고 적절한 때가 오면 문을 열 거야 그럼 자네의 친구를 기억하게 될 거고 왜 그를 그렇게 두들겨 뱉는지 그 이유도 생각나겠지 자네가 말한 이 모든 주기는 자네의 마음이 자네를 보호하기 위해 환각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하는 거야 연극에서 배경으로 사용하는 막 같은 거지 하지만 그 막도 조만간 내려가고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게 돼 주머니 쥐는 자네가 볼 준비가 되기도 전에 자네의 커튼 뒤로 데려갈 수도 있어 그건 위험할 수도 있고 27장 마커스는 로라와의 데이트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떠올리며 스스로 고문하고 잃어버린 모든 기회에 대해 후회하느라 잠을 설쳤다 점심 땐 구내식당에 가는 것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그는 바로 부엌 문 옆에 있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피하는 작은 4인용 테이블을 골랐다 그는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읽지도 않을 거면서 두꺼운 병리학 책을 갖고 왔다 샐러드 빨리 먹기 신기록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온 샐러드 접시 옆에 책을 놓았다 바로 그때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시각에는 거의 점심을 먹지 않던 로라가 식당 안으로 들어와 사방을 둘러보았다 마커스를 발견하자 손을 흔들더니 급히 그에게 걸어왔다 할 말이 있어요 마커스는 그녀의 흥분한 표정을 보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님을 알아차렸다 다행이군 뭐 먹을 것 좀 갖다 줄까 아뇨아뇨 괜찮아요 시간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니나를 만나러 갔는데 니나? 마커스는 몇 초 동안 혼란을 숨기면서 누구의 이름인지 기억을 더듬다가 생각해냈다 린치의 비서 아 정말 무슨 말이라도 해? 네 로라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가 던킨 도넛 상자를 찾아낸 그 사진을 보여주니까 쉽더라고요 테드가 제 1주기에서 말한 그대로였어요 그녀는 그들이 보내줄 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봐요 로라가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였다 마커스의 얼굴 바로 앞에 그녀의 얼굴이 있었다 마커스는 슬쩍 주위를 둘러보았고 동료 몇 명이 보고 있는 걸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두 가지를 말해주었다 첫째 린치도 블레인을 알았다는 것 둘째 테드가 블레인의 집에 찾아간 것이 두 친구 사이의 대결과 그에 따른 폭행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것 어떻게 생각해요? 로라가 물었다 테드가 블레인의 집에 갔다는 데에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리고 내 의견을 묻는다면 난 테드가 친절한 의도를 가지고 블레인의 집에 갔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 죽이려고 갔다는 말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흠씬 두들겨 패주려고는 했던 것 같아 진실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커스 그날 밤 테드가 블레인을 찾아간 동기가 이 모든 것의 열쇠인 게 틀림없어요 테드는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우선 블레인과 해결할 일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뭘까요? 린치가 거기까지 테드를 미행했고 테드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어쩌면 린치는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어때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응 상당히 관건은 테드와 블레인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는 거야 우리가 진실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좀 좋을까 테드의 가족이 테드를 보러 오기로 했어? 내일요? 내일요? 아, 좀 불안해요 다 잘 될 거야 로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감성적인 만남은 대단히 생산적일 수도 있고 심각한 퇴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녀가 일어섰다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이제 어쩔 거야 로라 음 다음 상담 때 다 풀어놔야 할 것 같아요 카드를 모두 펼쳐 보여주는 거죠 마커스가 고개를 끄덕여 찬성을 표시했다 로라 네? 어젯밤에 정말 즐거웠어 마커스가 말했다 자신의 비겁함이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를 인정하는 것 같은 말이었다 그녀는 동정하는 듯한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고 이것은 마커스를 우울의 나락으로 밀어버리기에 충분했다 28장 테드는 아담하게 꾸며진 작은 휴게실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다 7살 여자아이가 상상하는 감옥처럼 생긴 춥고 끔찍한 씨병동 면회실 대신 이곳에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로라가 편의를 봐준 것이다 테드가 면회실 말고 다른 곳에서 딸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녀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로라는 그를 씨병동에서 데리고 나오려면 특별허가가 필요하고 그걸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생각해둔 방이 있다고 말했다 3명의 경비가 밖에서 그 방을 지키고 있을 예정이었다 한 명은 문 옆에서 두 명은 창가에서 쇠창살이 없는 창밖을 내다보는 게 이렇게 좋구나 테드는 생각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되었다 그는 파란색 리넨 바지에 헐렁한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최근 몇 달 동안 살이 좀 빠졌다 세월이 흐른 걸 보여주는 증거는 마른 몸만이 아니었다 이젠 이 정도로 옷을 차려 입는 것조차 자꾸 신경 쓰이고 짜증이 났다 그는 손을 깍지 끼고 2인용 소파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방 안을 서성였고 테이블을 빙 돌아서 나무 의자로 가서 다시 앉았다 금방 또 일어섰다 구석에 소형 냉장고가 있었고 그 위에 있는 선반에 커피컵이 몇 개 있었다 그는 그 선반으로 다가가서 무심결에 컵 손잡이를 일렬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로라는 몇 분 전에 홀리와 딸들을 데리러 나가고 없었다 문이 열렸다 로라가 뒷짐을 치고 혼자 들어왔다 뒤에 뭔가 숨기고 있었다 미안해요 테드 딸들은 올 수가 없어요 당신 생각이 맞았어요 당신이 아내와 딸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을 보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그녀가 재빨리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한 손은 비어 있었다 다른 손에는 털이 있는 가방이 걸려 있었는데 거기서 곧 주둥이와 털 없는 꼬리가 나오더니 몸을 비틀기 시작했다 주머니 쥐가 빠져나가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로라가 조각상처럼 단단하고 큰 손으로 그 주머니 쥐를 꽉 쥐고 있었다 그러자 주머니 쥐가 어린아이의 비명처럼 끼익하고 새된 소리를 질렀다 로라가 몸을 떨면서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곧 벌떡 일어섰을 땐 다른 로라 힐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방문객을 맞을 준비 됐어요? 여자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기쁨에 찬 외침이 그를 공격해 소파로 밀어붙였다 아빠! 딸들이 완벽한 하모니로 노래했다 신디와 나딘이 테드의 몸에 달라붙었다 그는 두 팔로 딸들을 감싸 안았다 다시는 놓아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가져온 그림이 구겨질까봐 걱정이 된 나딘이 먼저 떨어졌다 나딘은 둘 중 더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합리적이었다 테드와 비슷했다 신디는 개방적이고 극적인 것이 홀리의 판박이었다 둘 사이에서는 신디가 주로 리더 역할을 했다 내 그림이야! 나딘이 말했다 그게 어떻게 네 그림이냐? 아빠! 아빠 주려고 우리 둘이 그렸어 응? 아빠? 왜 울어? 테드의 눈이 젖어 있었다 그가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았다 너희가 너무 보고 싶었단다 신디가 다시 그를 끌어안았다 우리도 아빠 보고 싶었어 나디는 자기도 같이 가서 끌어안을까 말까 망설였다 두 손에 든 그림을 보더니 결국에는 잠자코 기다렸다 테드는 언니의 어깨 너머로 나딘을 바라보며 웃어주었다 그와 나딘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고 서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우리가 그림 그렸어! 신디가 아빠에게서 몸을 떼면서 말했다 아빠 줘 지금! 응? 나딘! 봐봐! 우리 모두 해변에 있어 여기가 엄마? 여기는 우리? 설명할 필요 없어! 나딘이 끼어들었다 테드는 그림을 보고 있었다 그림 속에서 가족 네 명은 바다 앞에 서 있었다 테드는 낚싯대를 들고 홀리는 빨간색 비키니를 입고 딸들은 각자 돌고래 튜브를 들고 있었다 돌고래 튜브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상했다 그 전해에 하나를 샀는데 서로 갖겠다고 계속 싸워서 테드가 하나 더 사주자고 했지만 홀리는 하나를 나눠 쓰는 걸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녀의 말이 옳았다 너무 예쁘다 고마워 어디다 놓을 거야? 여기! 아빠 방 진짜 좋아! 벽에다 걸어놓고 매일 볼게! 언제 집에 올 거야? 신디는 애둘러 가는 법이 없었다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또 다른 면 모르겠어 하지만 곧 돌아갈 거야 신디는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가 그랬는데 여기는 할아버지가 있었던 병원하고는 다르대 여기서 아빠 머리 안 아프게 해주는 거야? 테드가 미소를 지었다 맞아 아빠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그랬는데 여기서 지내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 이미 많이 좋아졌어 신디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딘이 아빠 머리에 튜브가 붙어있을 거랬어 내가 언제? 테드가 나딘을 꼭 끌어안았다 나딘이 소외된 느낌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았다 아빠는 너희가 물어봐줘서 기뻐 머리가 아프면 할아버지 엉덩이 뼈 붙일 때 받은 것 같은 그런 수술로 고칠 수 없을 때가 있거든 그럴 땐 약을 먹어야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 이야기? 응 이야기 그걸 상담 치료라고 하는 거야 아 엄마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 맞아 근데 여기서는 직접 만나서 서로 얼굴 보고 상담해 엄마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처럼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힐 선생님한테 인터넷으로 상담해 주세요 하고 부탁하면 아빠가 집에 올 수 있어? 테드가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TV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 중요한 건 아빠가 곧 집으로 너희 곁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야 아이들은 신이 나서 춤을 추었다 테드는 딸들의 표정을 아빠가 자기들과 함께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의 표정을 마음속에 새겨 넣었다 그가 정말로 자살을 시도했나?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 친구를 폭행한 테드를 일곱 살 난 두 딸을 엄마에게 남겨놓고 자살하려 했던 테드를 이해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 그는 자신이 이제 그런 테드가 아니라고 확신했다 반드시 라벤더에서 나가 평소의 생활로 돌아갈 것이고 사업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운이 좋으면 린치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것이고 그러면 그를 찾아가 용서를 구할 것이다 그들은 30여 분을 함께 보냈다 아이들은 학교에 대해 얘기했고 엄마가 사준 에이리얼과 엘릭스 인형에 대해 외할아버지네 동네에서 만난 새 친구에 대해서 얘기했다 신디와 나딘보다 두 살 많은 새 친구 헤일리는 고등학생인 언니가 있어서 아는 게 정말 많았다 화장하는 법을 알았고 신디와 나딘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비밀이었다 엄마가 알면 큰일이었다 테드는 엄마한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닫고 울컥했다 홀리가 항상 나쁜 경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홀리는 왜 딸들과 함께 들어오지 않았을까 페데리코 아사트의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3의 28장까지 낭독해 드렸습니다 테드가 신디와 나딘을 만나서 왜 제가 안심이 되는 건지요 네 다음 시간 또 기다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깜빡하셨다면 꼭 부탁드릴게요 댓글도요 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페데리코 아사트 장편소설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3 29장입니다 로라는 테드의 딸들에게 떠나기 전에 아빠를 다시 보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딸들을 데리고 나갔다 그러고 나자 홀리가 그의 눈길을 피하면서 들어왔다 머리는 더 짧아져 있었고 머리색은 전보다 많이 짙어져 있었다 안녕 홀리 테드는 아직도 이인용 소파에 앉아있었다 그녀가 더 다가오지 않는 것을 보고 그가 일어서서 테이블로 갔다 안녕 테드 좋아지고 있다니 다행이야 홀리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나무 의자에 앉았다 들고 있던 핸드백을 매우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다 닥터 힐 만나봤어? 테드는 둘 사이에 빈자리를 하나 남겨두고 앉았다 음 지난 몇 달 동안 두세 번 봤어 오늘도 봤고 당신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호전됐다고 하더라고 사실이야 2, 3주 전까지만 해도 그때에 대해선 아무 기억이 없었어 마음이 없어진 것 같았어 그런데 닥터 힐의 도움으로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 홀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로라가 당신과 내가 얘기를 나누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어 홀리가 이마를 비볐다 아 괜히 엄살 떠는 것 같아서 말하기 싫지만 그동안 나도 많이 힘들었어 애들은 아빠 어디 갔느냐고 계속 묻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상상이 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내린 나쁜 결정은 다 내 책임이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겠지 하지만 여길 나갈 거야 홀리 나가서 딸들한테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금전적인 문제는 없었어? 아니 아니 홀리는 얼굴을 찌푸렸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게 돈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트래비스가 돌봐줬어 홀리가 테드를 바라보며 반응을 기다렸다 아 그럼 트래비스 기억하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다 누군가 먼저 입을 열어야 했고 테드는 자기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린치는 좀 어때 저스틴이라는 이름을 기억 못하는 건 아닐 텐데 예전에는 린치라고 부른 적이 없었잖아 항상 이름 저스틴을 불렀지 테드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직 그대로야 내가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그 부분의 기억이 완전히 지워졌어 어 그렇다고 의사한테 들었어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난 당신하고 린치가 말하지 마 테드 제발 중요한 건 당신의 허락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야 미안해 닥터 힐이 그때 우리 사이가 어땠는지 당신하고 얘기해보라고 했어 기억나? 테드는 고개를 숙였다 상당히 안 좋았지 내가 거리를 뒀지 그래도 그건 기억하네 화난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테드는 알고 있었다 홀리는 화가 나 있었다 테드 당신은 항상 혼자 서재에 틀어박혔고 틈만 나면 호숫가 별장으로 달려갔고 계속 나를 피했어 어쩌다가 우리 둘이 얘기를 나눌 때도 나 혼자 말했고 그것도 짧게 끝났지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항상 단도직입적으로 꼭 필요한 말만 하잖아 당신은 내가 곁에 있는 걸 귀찮아했어 그런 마음이 내 눈에도 보였고 당신 눈에도 보였고 심지어 애들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지 불행히도 그 부분은 다 기억이 나 솔직하게 말할 게 그래야 할 자리인 것 같으니까 그땐 당신한테 여자가 있는 줄 알았어 툭하면 출장 가고 호숫가 별장에서 오래 머물기에 딴 여자랑 불륜을 저지르는 줄 알았다고 그럼 모든 게 말이 되니까 그래서 어땠는 줄 알아? 난 차라리 그게 사실이기를 너무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정말로 딴 여자가 있기를 바랐어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홀리 난 내 말 끝까지 들어줘 처음엔 당신이 출장 가고 없을 때 몇 번 회사로 전화해서 트래비스나 당신 비서한테서 정보를 얻었어 그 정보를 당신이 나한테 한 말과 비교했지 장소, 시간, 고객 이런 것들 근데 다 맞아떨어지더라고 맞아떨어지지 않는 건 평소와 달랐던 건 나였지 내 방식, 내 행동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나 싶었어 내 스타일이 아니었거든 난 사립탐정처럼 당신 뒤를 캐고 싶진 않았어 나중에 당신은 내 뒤를 그렇게 캐고 다녔지만 홀리가 잠시 말을 멈췄다 계속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당신하고 대화하려고 하면 당신은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았어 당신한테 이혼을 요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 생각에 익숙해지고 있었고 먼저 말을 꺼낼 용기를 모으고 있었어 저스틴한테 털어놓은 게 그때쯤이었어 당신이 딴 여자를 만나고 있는지 그가 알고 있을 것 같아서도 아니고 그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내게 얘기해줄 것 같아서도 아니었어 그가 당신을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바를 당신이 변했다는 사실을 그의 입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었어 분명히 당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서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 안 그러면 내가 미쳐 미쳐버릴 것 같았겠지 테드가 미소를 지으며 문장을 대신 끝맺었다 걱정하지 마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홀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웃지는 않았다 그때 저스틴한테 말했더니 저스틴도 그러더라고 자기도 당신하고 거의 만나지 않았다고 당신이 그를 밀어냈다고 날 밀어냈듯이 우린 두세 번 더 만났는데 당신에 대해서 당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어 그러다가 우리 관계가 시작된 거야 물론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지 우리가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쯤에는 당신과 난 말도 거의 하지 않고 지냈고 당신은 아이들한테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있었어 마침내 내가 용기를 내서 말했지 이혼하자고 기억나 거실에서였지 그러고 나서도 긴장된 분위기였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난 그때 당신이 진료를 받고 있었다는 걸 몰랐고 동창한테 부탁해서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것도 몰랐어 저스틴 저스틴 저스틴과 내가 찍힌 사진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몰랐고 당신은 그 사진들을 한 달이 넘게 가지고 있었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야 내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조차도 테드가 두 팔을 펼쳤다 내가 왜 아무 말도 안 했는지 모르겠어 홀리 정말 모르겠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을 믿고 싶어 내가 왜 린치를 그러니까 저스틴을 폭행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건 맹세할 수 있어 당신들 둘의 관계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 그것만큼은 내가 알아 난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 당신과 아이들이 이번에도 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닥터 힐이 당신 상태를 계속 전해줬어 당신한테 쉽지 않은 날들이었다는 거 알아 당신이 일종의 환각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 맞아 그런 거야 끔찍해 내가 여기 수용되기 전에 누군가가 내 마지막 기억들을 다 가져가서 뒤죽박죽 섞어놓은 것 같아 꿈속에 사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랄까 아 웬델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혹시 당신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이름이야 아니 닥터 힐도 묻던데 대답을 못해줬어 웬델이 누구야 나의 분신인 것 같아 마치 내 마음 안에 내 기억의 일부를 따로 저장해놓은 창고가 있는데 내가 그 창고 열쇠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창고가 그 창고가 웬델이야 그 자를 수십 번도 넘게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가 나 자신이었어 어 황당하게 들린다는 거 알아 처음에는 같은 일이 끝도 없이 반복되는 이런 주기에 내가 사로잡혀 있었어 하지만 닥터 힐의 도움으로 그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출구를 찾았지 이제 진실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 곧 웬델의 정체를 밝히고 말 거야 테드는 홀리가 자신을 미친 사람 보듯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달리 어떻게 보겠는가 그리고 물론 그는 그녀에게 주머니 쥐에 대해서 테라스 문을 통해서 본 것에 대해서는 말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왜 그래 테드 홀리의 말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파로 갔다 그러고는 신디와 나든이 그린 그림을 집어들었다 해변 빨간색 수영복 우연일까 아이들이 왜 해변에 있는 우리를 그렸지 테드가 물었다 홀리가 이마살을 찌푸렸다 몰라 그게 중요해 아빠한테 그림 그려서 선물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자기들 방으로 올라가서 그린 거야 예전에 갔던 휴가가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골랐겠지 테드는 계속 그림을 바라보면서 의자에 앉았다 진실을 말해줄 다른 세부적인 사항이 있을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낚싯대 돌고래 모양의 튜브 진실을 보여줄 세세한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접는 의자들과 일광욕을 하는 사람들과 몇 그루의 야자수를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어울리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웅크리고 있는 주머니 쥐도 없고 분홍색 장난감성도 없었다 그가 환각 속에서 본 모습을 상기시켜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괜찮아 테드 해변이 무슨 큰 문제라고 그래 어 아무것도 아니야 며칠 전에 꿈을 꿔서 그래 우연의 일치인지 꿈속에서도 당신이 빨간색 비키니를 입고 있었어 홀리는 전남편이 비키니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꿈에서 보았다는 사실이 편안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테드는 그림을 옆으로 치웠다 그들은 몇 분 더 함께 있으면서 지루한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테드는 대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딸들이 작별인사를 하러 돌아왔을 때에야 테이블 위에 있는 그림을 겨우 잊을 수 있었다 그는 딸들을 한 명씩 안아주면서 빨리 라벤더를 나가서 딸들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하지 말았어야 할 약속이었다 30장 신디와 나디니 그린 그림이 테드의 책상 위 코르크 메모판 에 붙어있는 유일한 게시물 이었다 네 귀퉁이가 테이프로 붙어있었다 복도를 걸어 마당으로 향하던 마이크는 그림을 보고 있는 테드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그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여기선 압정 못쓰게 해 그가 말했다 압정을 못쓰는데 게시판이 무슨 소용이냐 싶다면 자네만 궁금해 하는 건 아니야 테드가 바보같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압정을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저 배경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겠어 마이크 마이크가 그의 말을 이해하기까지 몇 초가 걸렸다 가족이 왔다 가니 괴롭구나 그렇지 그런 게 아니야 내 말은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야 진실을 알아내고 여기를 나가서 딸들과 함께 살아야겠어 마이크가 동의했다 어떻게 하면 그 빌어먹을 주머니 주위를 찾을 수 있을까 마이크 31장 목요일 오후 오전에 비가 내리더니 두꺼운 구름이 하늘을 덮어 언제라도 비가 더 쏟아질 것 같았다 봄이 한창인데 마치 늦가을 같았다 거의 모든 환자들이 휴게실에 모였다 스케치와 롤러가 체스를 두고 테드가 심판을 보고 있었다 테드는 경쟁자가 아니라 무적의 체스 신이나 지혜의 셈으로 여겨졌다 경기가 끝나면 테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복귀하면서 각각의 수를 분석했고 지켜보는 동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다음 시합에서 비병동 친구들을 쳐부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있었다 적대적인 감정을 완전히 버린 레스터도 이들 무리에 합류했다 마이크가 들어와 테드에게 잠깐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그는 동물을 볼 수 있다던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작고 뚱뚱한 환자 에스포지토 와 함께였다 테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가려고 했지만 마이크가 그들을 막았다 처음에는 위협적으로 노려보았고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밖으로 나올 꿈도 꾸지 말라고 직접 견고 견고 했다 테드는 마이크가 완강하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보고 놀랐다 스케치와 롤로와 레스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후 체스테이블로 돌아갔다 테드는 옷걸이에서 코트를 꺼내 입고 마이크와 함께 걸어 나갔다 에스포지토가 땅 위에서 통통거리며 움직이는 거대한 풍선처럼 그들을 따라왔다 그들 세 사람 말고는 다른 환자 두 명이 마당을 거닐고 있었다 마이크가 부르자 그들이 다가왔다 마이크가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복종했다 마이크는 건물을 돌아보며 창문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무슨 수상한 행동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구경꾼이 창문마다 다닥다닥 붙어서 있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늘 앉던 벤치로 향했고 테드는 전에도 그랬듯이 거기 앉을 거라고 추측했다 그는 이 작전이 주머니주의와 관계에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에스포지토는 왜 데려왔는지는 알지 못했다 에스포지토는 거대한 배를 출렁이며 어정어정 걸으면서 겁에 질린 눈으로 계속 마이크의 눈치를 살폈다 벤치에 도착하자 마이크가 테드에게 벤치를 옮길 테니 한쪽 끝을 잡으라고 했다 빨리 마이크가 테드와 에스포지토와 함께 벤치를 들면서 말했다 누가 보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 친구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누군가가 그럼 경비한테 말하겠지 경비가 아무도 안 보고 있다면 말이지 빨리 날 따라오고 중간에 멈춰 서지 마 테드와 마이크가 벤치의 벤치의 한쪽 끝을 들고 에스포지토가 다른쪽 끝을 들고서 마당을 가로질러 농구 코트를 향해 갔다 과연 그들이 농구 코트 중앙에 있는 원에 거의 다다랐을 때 건물 주 출입문이 열리더니 경비 한 명과 간호사 한 명이 뛰어나와 두 팔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이봐 당신들 도대체 뭐하는 거야 계속 가 마이크가 말했다 1,2미터만 더 가면 되었다 좋아 여기 놓고 앉아 자네도 에스포지토 세 사람 모두 벤치에 앉았다 마이크와 테드가 양쪽 가에 앉고 에스포지토가 가운데에 앉았다 그들은 건물을 등지고 앉아있어서 경비와 간호사가 벤치를 돌아와 그들 앞에 설 때까지 다가오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간호사는 맥매너스였다 당신들 도대체 뭐하는 거야 경비가 말했다 초현실적인 장면이었다 세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넣은 채 간호사와 경비의 눈을 피하면서 벤치에 앉아있었다 마치 농구 코트 중앙에 앉아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정상적인 일인 것처럼 음? 마이크가 한 손을 들어 평화의 상징 수신호를 보여주었다 괜찮아 내가 설명할게 하는 느낌으로 그는 벤치의 원래 자리 옆에 서있는 나무를 가리키며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기 아주 끔찍해 그가 경악한 얼굴로 말했다 바람이 가지를 어찌나 흔들어대는지 비가 쏟아지는 것 같아 아주 별로야 안 그래 친구들 헛소리 집어치워 노슨 경비가 말했다 내가 다 보고 있었거든 거기 앉으려고 하지도 않았잖아 마이크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허 어떻게 알았지 그는 다시 평화의 수신호를 보내더니 다른 변명을 하려고 애썼다 그는 앞으로 몸을 약간 기울이고 한 손을 둥글게 말아 입에 갖다 댔다 쉿 이건 비밀인데 하는 느낌 이 두 친구는 여기가 정상이 아니야 마이크가 자기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이런 돛은 헛소리 집어치우라니까 집길을 마음대로 갖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 벤치를 제자리로 갖다 놔 지금 당장 이봐 마이어스 벤치는 벌써 여기 갖다 놨어 마이크가 말했다 위협적인 어조도 약간 느껴졌다 우린 잠깐 여기 앉아서 쉴 거야 당신도 잘 알다시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경비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맥매너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들어갑니다 짜증이 난 목소리였다 마이어스가 한숨을 쉬었다 이번이 마지막인 게 좋을 거야 도슨 당신이 무슨 일을 하면 다들 따라한다는 거 알잖아 다들 단체로 물건을 옮기고 돌아다니는 건 못 봐 알았습니다 대장님 이제 괜찮다면 해가 있을 때 햇볕 좀 쬐고 싶은데 선크림 가져온 사람 경비가 포기하고 자리를 떴다 마이크는 농담조를 버리고 테드를 돌아보았다 이게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 친구 코트를 나누는 중앙선이 테드의 발에서 10cm도 안되게 떨어져 있었다 마이크는 그것이 현실 세계와 광기의 세계의 경계선이라고 말했었다 우리 여기서 뭐하는 거야 마이크 보고 싶다고 했잖아 안 그래 에스포지토가 몸서리를 쳤다 두 사람에게 그 떨림이 느껴질 정도인 걸 보면 그들의 말뜻을 알아차린 것이 분명했다 얌전히 앉아 있어 에스포지토 그래 보고 싶긴 보고 싶어 하지만 이게 그 선이야 마이크가 백색 선을 가리켰다 물 웅덩이 밑에 있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선 옆에 있으면 볼 가능성이 커질 거야 아 빌어먹을 책을 안 가져왔다 테드는 더 이상 말이 안 나와서 몸을 움츠리고 앉아있었다 그 순간 그는 마이크의 본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 항상 책을 읽고 기발한 이론을 펴고 가끔은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위협적인 남자가 아니라 라벤더 메모리얼 평생 회원권을 가진 미친 환자를 보았다 테드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인가 생각했다 믿어야 해 에스포지토가 불쑥 말했다 테드는 그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다 입 닥쳐 에스포지토 마이크가 핀재를 주었다 아니 그럼 이렇게 하면 주머니 쥐를 볼 수 있단 말인가 어리석게도 테드는 나무들과 벤치가 있는 마당 뒤쪽을 흘끔거리면서 그 끔찍한 동물을 찾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마이크 마이크가 에스포지토의 에스포지토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이 친구는 항상 본다고 말하지 않았어 에스포지토는 강력한 조명등 같은 존재야 곤충만 빼고 온갖 동물들이 모여들지 안 그래 에스포지토 마지막으로 본지 오 오래됐는데 마이크가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거짓말도 덩치처럼 참 통 크게 한다 어쨌든 우리 셋 다 동물을 봤잖아 본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좋아 마이크가 몸을 기울이고 남의 기를 죽이는 그 강렬한 눈빛으로 테드를 바라보았다 이봐 볼 거야 말 거야 다 자네 때문에 하는 일인데 테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 미안해 아무려면 어때 잃을 게 뭔데 미친놈 두 명과 함께 농구 코트 한가운데 앉아있는 것이 진실을 발견하게 도와준다면 해보는 거지 뭐 안 그래 하고 테드는 생각했다 준비됐어 테드가 확신을 갖고 말했다 부탁해 에스포지토 자네 아쿠아맨 파워를 이용해서 놈들을 불러줘 이리로 오라고 얘기해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에스포지토가 새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그 장면은 건물 안에서 보면 기이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병원을 등지고 농구 코트 한가운데 놓인 벤치에 앉아있는 새남자 무슨 버디 모비의 포스터 같았을 것이다 새남자와 주머니 쥐 개봉 박두 20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같은 자세로 앉아있었다 테드가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주머니 쥐를 보진 못했고 딸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딸들은 가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는 놀이를 했는데 항상 나딘이 졸라서 하곤 했다 언니의 끊임없는 참견과 수다에 지친 나딘은 이런 게임을 통해서 언니를 평소보다 더 오래 조용하게 만들곤 했다 테드는 지금 이 세 남자가 그 놀이를 하면 누가 먼저 말할지 생각해 보았다 인생의 매순간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는 놀이를 하는 에스포지토는 먼저 말할 것 같지 않았다 도스는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몽상 속으로 빠져든 것 같았다 테드만이 그들이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니 두꺼운 외투를 입었는데도 점점 추워졌다 벤치의 등을 기대는데 주머니에서 묵직한 말편자가 느껴졌다 그거였다 그 순간 그는 분명히 깨달았다 말편자를 갖고 있는 한 주머니 주인은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주머니에서 말편자를 꺼내 동료들에게 보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해한 것 같았다 그는 말편자를 최대한 멀리 던져버릴까 생각했지만 맥매너스와 경비가 다시 나타나 분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코트의 가장자리로 걸어가서 거기에 말편자를 놓았다 덮어놔 에스포지토가 말했다 뭐로 덮어 테드가 벤치로 돌아가면서 말했다 왜 두루 마이크가 끼어들었다 덮어 테드는 한숨을 쉬었다 환상적이군 이제 꼼짝없이 감기에 걸리게 생겼다 하지만 무슨 미친 이유에선지는 몰라도 말편자를 덮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외투를 벗어서 그것으로 말편자를 덮었다 확인하니 창밖을 내다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는 두 손을 비비며 서둘러 벤치로 돌아갔다 옆으로 옆으로 가 에스포지토 내가 가운데에 앉을게 덩치 큰 남자가 순순히 옆으로 비켜앉았다 놈들이 오고 있어 그가 비켜앉는 것과 거의 동시에 말했다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졌다 패드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상한 느낌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 역시 알아차렸다 그때였다 경계선 너머에 있는 물웅덩이에 비친 움직이는 물체가 그의 눈길을 끌었다 빨간색 물체였다 빨간색 은 내가 좋아하는 색인데 에스포지토가 뜬금없이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단호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 깊어졌다 뭐? 테드가 물었다 또 물에 반살된 모습이 보였다 이번에는 확실했다 빨간색 비키니를 입은 홀리의 날씬한 몸이 물웅덩이 속에 나타났고 바람이 물의 표면을 휩쓸고 가자 그녀의 몸이 흔들리더니 사라졌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 있었다고 테드는 확신했다 그는 고개를 들다가 너무 놀라 얼어붙어 버렸다 코트 구석에 디즈니 공주의 성이 있었다 물에 비친 모습이나 반투명한 유령의 모습이 아니었다 진짜 성이었다 테드가 그것을 가리켰다 우리도 보여 마이크가 선언했다 내 딸들의 성이야 테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테드가 일어서서 성을 향해 혼자 걸어갔다 절반쯤 가다가 돌아보니 마이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보고 에스포지토는 고개를 어깨 밑으로 한껏 수그리고 그 거대한 몸을 줄여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테드는 그들에게 돌아가 그들과 함께 안전한 벤치에 앉고 싶은 욕구와 필요를 느꼈다 그들 너머로 라벤더 건물의 유리 출입문 안에서 맥매너스의 윤곽이 보였다 맥매너스가 성을 보지 못했을 리 없었다 테드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성은 농구 코트와 숲의 경계선에 서있었다 성 앞에 도착한 테드는 무릎을 꿇고 옆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었다 만지는 것조차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았다 무슨 이유에선지 그는 그 안에서 주머니 쥐를 보게 될 거라고 확신했는데 보이질 않았다 성은 완전히 비어있었다 그는 머리를 극적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백설공주 신데렐라 에이리얼과 포카운타스가 한쪽 벽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어쩔 거야 그는 성 주위를 걸었다 앞쪽 벽에 에스메랄다와 그 옆에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있었다 테드는 공주의 본명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때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다 토이저러스에서 신디와 손을 잡고 이것과 똑같은 성주의를 돌고 있는 자신의 모습 어린 신디가 그에게 공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오로라 신디의 목소리가 그에게 대답해 주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이름은 오로라였다 그는 전율했다 이것은 그가 웬델로부터 훔쳐온 최초의 기억이었다 그는 계속 성주의를 돌았다 저 언니는 베리야 신디가 말했다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테드가 덧붙였다 응 그리고 저 언니는 포카운터스 이 언니는 뮬란 뒤쪽에는 공주 그림이 없었다 하판에 그려놓은 벽돌 벽뿐이었다 테드는 그 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좀 넓은 시각에서 보려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섰을 때 오른발에 딱딱한 것이 밟혔다 주머니 쥐 그는 저도 모르게 펄쩍 뛰었고 옆으로 비켜섰다 그러나 그것은 주머니 쥐가 아니고 육류용 칼이었다 라벤더 라벤더에 라벤더에 있는 게 아니야 아빠 그냥 성이야 테드는 몸을 구부리고 칼을 집어들었다 손잡이에 빨간 얼룩이 묻어있었다 빨간색은 내가 좋아하는 색인데 이 칼이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는 마이크와 에스포지토가 멀리서 그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대답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까와 같은 자세로 그대로 얼어붙은 것 같았다 테드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서 그들도 손을 흔들게 해볼까 생각했지만 굳이 그러지는 않기로 했다 어차피 손을 흔들어 주지도 않을 것을 알았다 게다가 그 순간 2,3미터 떨어진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이번에는 주머니 쥐가 확실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주머니 쥐가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었다 주머니 쥐는 테드에겐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 여기저기 킁킁 냄새를 맡고 돌아다니고 가끔씩 고개를 들 뿐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테드는 자기가 밀렵군처럼 아직 칼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주머니 쥐를 따라갔다 테드는 라벤더 숲으로 들어섰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곳이었고 몇 분 안에 친구들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는 그는 가로수길을 걷고 있었다 주머니 쥐가 앞장서서 그를 안내하며 걸어갔다 공터가에 이르러서 주머니 쥐는 옆으로 비켜서더니 그 악마같은 생물이 만들어낼 수 있는 환한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를 보았다 꼬리가 다부진 몸 뒤에서 뱀처럼 구불거렸다 몇 미터 더 걸어간 테드는 주머니 쥐가 웃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공터에 시신이 있었다 테드는 그게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얼굴을 바닥으로 해 엎드렸고 팔은 아무렇게나 늘어져 있었으며 메사추세츠 주립대학교 후드 티셔츠를 입고 MSU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다 테드는 그 옷차림을 즉시 알아보았다 자신을 포함한 대학 친구들 모두 백만 번은 더 입었을 티셔츠와 모자였다 피해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솔직히 보고 싶지도 않았다 그때 그는 자신이 칼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기억나서 본능적으로 시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목에 가로로 길게 난 칼자국의 일부가 보였다 피가 풀을 물들이고 땅을 짙은 색으로 바꾸어 놓았다 넌 누구냐 그는 시신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 시신을 뒤집어야 했다 얼굴을 보려면 테드 뒤에서 뒤에서 누가 불렀다 테드가 돌아보았다 맥매너스였다 마이크와 에스포지토가 그녀 뒤에 서 있었다 세 사람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테드는 자신이 본 것들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다시 고개를 돌렸다 숲속에 누워있는 메사추세추 주립대학생의 시신은 없었다 하물며 웃고 있던 주머니 쥐는 말할 것도 없었다 테드는 항복의 표시로 두 손을 들었다 응? 들고 있던 칼은 어디로 갔을까? 그들은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주머니 쥐 봤어? 마이크가 물었다 테드는 고개를 약간 끄덕였다 근데 그 배경 뒤에 뭐가 있는지는 못 본 것 같아 마이크 솔직히 내가 본 게 뭔지 모르겠어 죽은 학생의 모습이 아직도 테드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었다 누구였을까 32장 그들이 라벤더 메모리얼 병원의 평가실에 들어온 지 30분이 넘어가고 있었다 로라는 린치의 비서 니나를 만난 얘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놓았다 그러나 그 젊은 아가씨가 마지막에 폭로한 내용은 아직 말하지 않고 있었다 경찰이 니나를 조사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당신이 린치의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거기에 당신과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테드 테드의 마음은 딴 곳에 있었다 가족의 방문과 병원 마당에서의 기이한 경험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웠다 그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직 얘기 끝까지 안 했는데 하지만 대답 먼저 하죠 그래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 일주기에 있는 모든 사건이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날들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왜 블레인 같은 자를 찾아갔을까요 내가 묻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니나가 린치의 사무실을 나가면서 들었는데 당신이 블레인의 집에 가는데 린치가 미행했다며 화를 냈대요 이 마지막 말이 테드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천천히 그 말을 반복했다 내가 그 자랑 무슨 관련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과 블레인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건 알았잖아요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심지어 홀리조차도 어쨌든 당신은 린치가 따라온 걸 알고 불같이 화를 냈어요 로라는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가끔 그녀가 테드를 날카로운 눈으로 보았다 어쩌면 테드의 눈에만 그렇게 비쳤을 수도 있었다 잠깐만 로라 둘의 관계라니 무슨 뜻이죠 특별한 뜻 없어요 서두르지 말자고요 하지만 어떤 관계였는지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테드 테드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그가 고개를 숙였다 사실 있어요 부탁이 있어요 딸들을 보고 난 보고 난 이후로 네 테드는 낙담한 표정이었다 신디와 나딘을 생각하니 아이들과 떠나기 전에 했던 약속이 떠올랐다 테드 무슨 말이든 해도 돼요 홀리와 딸들을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듣고 싶어요 그것도 여기서 다루어야 할 문제예요 그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여기서 나가야겠어요 로라 하루 이틀만이라도 호수과 별장에 가서 내 물건들을 보고 내 집에 있어봐야겠어요 내가 기억할 수 없는 현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어요 오해하지 말아요 여기 있는 게 내게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이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장소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어 테드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알아요 그리고 당신한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내 딸들을 볼 수 있게 해준 것도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난 기억을 되살려내야 하고 열쇠는 호수과 집에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왜 그런 확신이 들었죠 그녀를 설득하려면 병원 마당에서 본 것을 말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 꿈 꿈 이라기보다는 환상 이랄까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건 딸들의 분홍색 장난감 성이에요 그 성으로 걸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다가 성 뒤로 난 길을 발견했어요 딸 신디가 나와 함께 있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떠나고 없더군요 그 호수과 별장 뒷길을 나 혼자 걸었어요 얼마나 오래 걸었는지는 몰라도 계속 걸었어요 중요한 건 걸으면서 들었던 느낌이에요 그 끝에 가면 엄청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거란 확신이 들었죠 이 모든 일을 이해하게 해줄 열쇠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확신 로라는 어느새 수첩을 들고 뭔가를 맹렬히 휘갈겨 쓰고 있었다 그때 시신을 발견했어요 메사추세츠 주립대학교 학생이도 군요 MSU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시신 밑에는 피웅덩이가 있었어요 얼굴은 볼 수 없었고요 그 꿈을 언제 꿨어요 어제 테드는 그때 자기가 깨어있었다거나 마이크와 에스포지토가 농구 코트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여길 나갈 수 있는 신락같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환상 속에 주머니 쥐가 나타나 그 시신이 있는 곳으로 그를 안내했다고 털어놓는 바보같은 짓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또요 그게 다예요 성이나 시신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뭔가일 텐데 확실한 건 호수과 별장 뒷길에 중요한 해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그 느낌이 너무 강해서 꿈을 꾼 이후로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테드 그게 꿈의 특징이에요 꿈에서는 너무나 확신하는 일이었지만 깨워보면 사실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알아요 알아요 하지만 이건 달라요 어떤 면에서는 마치 마치 나의 일부가 내가 찾고 있던 대답을 해주는 것 같았달까요 테드는 자신이 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확신에 찬 것처럼 보여야 했다 로라의 표정을 살펴보니 그의 이야기가 적어도 호기심을 자극한 것 같았다 로라는 계속 메모를 하고 있었다 당신이 그 길에서 본 게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대학 시절을 떠올리게 했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후드 티셔츠와 모자가 거기 있었던 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내 대학 시절에 대해서는 기억이 흐릿한 부분이 많아서 어떤 부분들은 선명하게 기억해요 교수들 포커 게임 아르바이트 하지만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것들도 있어요 린치와 관계된 일들은 전부 그가 내 룸메이트였고 거기서 우리가 친구가 됐다면 그와 함께한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로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로라 내가 호숙과 집에 좀 다녀와도 되겠어요 닥터 힐은 부드럽게 고개를 가로주었다 눈에는 약간의 슬픔이 어려있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테드 미안해요 음 가까운 미래에 치료를 위한 외출을 할 가능성은 열어둘게요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가끔 외출하기도 하거든요 테드가 일어섰다 그의 팔과 다리는 묶여있지 않았다 물론 옆방에 있는 맥매너스는 한시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겠지만 알겠어요 로라 당신을 믿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부탁하고 싶군요 그 길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길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잃을 건 없잖아요 테드는 자리에서 일어나 배운 걸 암송하는 학생 같았다 로라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그를 보고 있었다 고려해 보겠다고 약속할게요 하지만 결정은 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씨병동 책임자가 아니라서 테드는 의자에 앉았다 알겠어요 당신이 고려하리라는 걸 안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요 고려해 볼게요 약속해요 33장 33장은 파트 3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커스는 병원 식당에서 잠깐 점심을 함께한 이후로 로라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녀를 한순간도 마음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녀가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테드 맥케이 일로 의논할 게 있다고 했을 때 마커스는 만나자고 동의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굳게 결심했다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것이다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데도 지쳤다 테드 맥케이는 좀 기다리라고 할 것이다 세상은 좀 기다리라고 할 것이다 로라가 들어갔을 때 마커스는 창가에 있는 두 개의 작은 흔들 의자 중 하나에 앉아있었다 앉아도 돼요? 그럼 로라는 반대편 흔들 의자에 앉았다 그들은 직각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마커스는 창밖을 내다보며 적절한 말을 찾고 있었다 아니 용기를 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어디 안 좋아요 마커스? 그래 보여 사실 좀 그녀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그의 말을 들을 준비가 돼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커스는 마음속으로 한 말을 연습하고 심호흡을 했다 당신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마침내 그가 말했다 로라는 만족감과 연민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다 요잣날 당신 집에 갔을 때 당신한테 기스하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어 로라가 그의 팔뚝에 손을 얹었다 잠깐만요 그럼 제대로 해요 우리 이번 토요일에 날 당신 집으로 초대하면 어때요 당신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 얘기할 필요 없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데이트 해요 그녀가 말하더니 일어섰다 그런데 할 얘기가 있어서 로라가 그의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가 다시 열렸다 닥터 그랜트 잠깐 얘기 좀 나눌까요 마커스가 껄껄껄 웃었다 로라가 책상 맞은편에 있는 의자에 앉자 마커스가 늘 앉던 책상 뒤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당신 비서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날 로라가 킥킥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으면서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마커스가 말했다 그러고는 잠깐 침묵했다가 그들이 조금 전에 앉아있던 창가 자리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로라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테드가 과거의 일 몇 가지를 기억해냈어요 그를 좀 더 밀어붙일 때 인 것 같아요 로라는 테드가 꿈속에서 보았다던 메사추세츠 주립대학 학생 얘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분홍색 성 뒤에 난 길 이야기도 했다 테드가 호수과 집에 가고 싶어 해요 그 길이 기억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요 어쩌면 그 길이 자신에게 중요한 어떤 장소로 자신을 데려가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요 마커스 그는 잠깐 생각했다 적절한 때라고 확신해 솔직히 말하자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아주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서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요전날 테드의 딸들이 왔었어요 꼬맹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테드가 마지막 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거라면 한번 시도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악의 경우에는 아무 효과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고요 당신이 알아서 해 로라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이 병동의 책임자니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내 책임이야 하지만 당신이 담당 의사니까 신청서를 작성하면 내가 허가할게 언제 가게 하려고 토요일 마커스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로라가 깔깔거렸다 나 그날 하루 쉬어요 월터와 걔 아빠는 할아버지 댁에 갈 거예요 나한테는 완벽한 하루의 휴가죠 그날 아침엔 테드를 데리고 외출했다가 오후에 일찌감치 돌아와서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데이트하러 나갈 거예요 내가 결정할 일이라는 거 알지만 당신의 의견이 나한텐 중요해요 이 환자의 환자의 당신의 직감이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잖아 과거와의 연결고리로 체스를 선택한 것 말 편자를 이용한 것 환자를 시병동으로 옮기는 일까지 모든 일이 다 당신의 공이지 맥케이가 당신한테 중요한 환자라는 거 알아 당신의 직감이 지금이 적절한 때라고 말한다면 한번 해봐 고마워요 로버트에게 말해놓을게 보스턴 경찰국에 있는 내 친구 말이야 기억해 로라는 고개를 끄덕였고 웃음을 참으려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로버트 튜발 어떻게 있겠어요 마커스도 소리내어 웃었다 이름도 하필 여기서 두 사람이 웃는 이유는 실제로 미국에 있는 배우 로버트 듀발과 이름이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글을 보면 절대로 성과 이름 다 붙여서 부르면 안 돼 이 살인사건에 대해 알아보라고 할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지 아닌지부터 맥케이가 언제 대학을 다녔지 1993년에 입학해서 97년에 졸업했어요 당시에 거기서 살인사건이 있었는지 알아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외출권에 관해서는 최대한 안전 및 예방조치를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허락할 거야 항상 손과 발을 묶어야 하고 무장한 경비가 동행할 거고 좋아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아는데 나도 가고 싶지만 당신은 날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에게 익숙한 얼굴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날 누가 당직인지 알아볼게 누구든 잠깐 바람쐬러 가자면 좋아할 거야 편도로 3시간은 달려야 하는 거리예요 로라가 말했다 이 정보를 끝까지 쥐고 있다가 이제야 내놓았다 그녀의 꿍꿍이를 마커스도 알아차렸다 당신은 구제 불륭이야 로라 우리 약속 시간까지는 맞춰서 돌아올게요 그녀가 일어서면서 말했다 외출 신청서 보내줘 오늘 허가할 테니 정말 고마워요 토요일 전에도 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행운을 빌어 토요일엔 2일 얘기는 안 할게요 로라가 사무실을 나가기 전에 말했다 약속해요 당신을 당신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군 그녀가 미소지었다 그리고 마커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뭘 해야 하는지 잊지 마요 절대로 안 잊을 거야 네 페데리코 아사트 장편소설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3이 끝났습니다 다음부터는 파트 4 이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페데리코 아사트 장편소설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4 1장 입니다 1993년 1993년 으로 돌아갑니다 1993년 메사추세츠 주립대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2만 명이 넘었다 상당수의 학부생들은 50개의 캠퍼스 기숙사 중 한 곳에서 두세 명이 한 방을 썼고 룸메이트는 저마다의 성격을 고려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 정해졌다 신입생들은 대학 당국이 완벽한 룸메이트를 찾아주는 최첨단 시스템 이라고 부르는 자세한 설문지를 작성했다 대학은 잠재적 지원자들에게 보내는 학교 안내 책자에 이 시스템을 msu의 중요 장점 중 하나로 선전했다 테드 맥케이가 대학에 입학하고 룸메이트를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기숙사 행정실 사람들이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어떻게 그와 저스틴 린치가 어울릴 거라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한 번 보기만 해도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음을 알 수 있었다 기숙사 행정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테드와 저스틴은 같은 장학금 제도의 수혜자로 평점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고 특별히 지정된 학업우수 장학생 기숙사 세 곳 중 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에게 지정된 기숙사의 공식 명칭은 셰퍼드 홀이었지만 다들 상자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누구나 1초 만에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을 2인실 그러니까 상자 503호에 던져 넣은 이유는 두 사람의 불우한 가정형편 때문일 것이다 빈곤 위대한 평등의 수호자 그 외에 그들의 공통점이라면 둘 다 너바나의 팬이라는 사실 뿐이었다 그러나 1997년 졸업생 중 절반은 너바나의 팬이었을 것이다 저스틴 린치는 출중한 외모를 자랑하는 청년이었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각진 턱을 가졌고 눈이 파란색이었다 긴장된 분위기에서 서로 알아가던 처음 몇 주 동안 테드가 알아낸 바에 따르면 저스틴의 머리가 항상 완벽한 모양이었던 것은 그가 이발소에 살다시피 하면서 곰을 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스스로 의지를 가진 듯 새로운 스타일을 완성했기 때문이었다 린치는 곧 캠퍼스에서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다 학년을 불문하고 수많은 여학생들이 셰퍼드홀의 남학생 전용 공간인 5층으로 몰려와 503호 근처 복도나 휴게실에서 어슬렁거렸다 때로는 복도에서 테드를 불러세우고 그의 룸메이트에 대해서 온갖 질문을 던졌다 대담성이 조금 떨어지는 여학생들은 저스틴에게 여자친구가 있느냐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물었다 다른 여학생들은 좀 더 직접적인 행동을 취했고 기회가 있었다